도깨비 장난 옛날 어느 마을에 김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슬아의 아들 여섯과 귀여운 막내딸 하나를 두었어요. 아들 여섯은 모두 장가를 가고 이제 며칠 뒤면 막내딸도 시집을 가게 됩니다. 김진사는 막내딸을 무척 사랑하는 터라 이웃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혼례를 성대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어요. 이웃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잔치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얘들아 떡은 다 되었느냐? 돼지는 몇 마리나 잡을까요? 음식은 다 준비됐습니다. 김진사 집은 잔치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혼인 전날 밤 잔치 준비를 끝낸 김진사네 식구들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막 잠이 들렸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너무 요란스러워서 김진사는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궁금한 마음에 속옷 바람으로 마루에 나가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네 옆집에서 나는 소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김진사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뒷곁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이 분명한데? 쿵쿵거리는 소리에 식구들이 하나둘 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밤? 쉿 조용히 해요. 막내딸 깨겠소. 김진사는 막내딸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가 분명한데요. 혹시 도둑이 든 게 아닐까요? 가족들이 속은거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가 두 아들은 뒷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진사가 말렸지만 두 아들은 호기심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두 아들은 홍두깨를 하나씩 들고 뒷곁으로 갔습니다. 아우야 너는 그냥 여기 있거라. 뭐 둘씩이나 갈 필요가 있겠니?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따라오는 아우가 안쓰러워 형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혹시 한놈이 아닐지도 모르니 제가 함께 가야 해요. 그러나 뒷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투덜거리며 방으로 돌아오는데 부엌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형이 얼른 몸을 숨기고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글쎄 도깨비들이 우글거리며 부엌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와 재밌다. 날마다 이렇게 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하지만 이런 일은 흔치 않아. 그 그득한 음식 좀 봐. 실컷 먹고 마시고 나머지는 지붕에다 널어 놓을까?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장난치는 게 좋지? 김진사가 확 깨나 내겠는걸? 상관있나? 우리만 재미있으면 그만이지. 도깨비들은 누가 듣든지 말든지 큰 소리로 떠들어 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형은 너무 겁이 나서 발도 제대로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더 있다가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는 동생의 손을 잡고 얼른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김진사는 두 아들이 헐떡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더냐? 정말 도둑이라도 들어온 게냐? 큰 아들은 간신히 숨을 가라앉히고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지금 도깨비들이 부엌에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뭐? 도깨비라고? 설마? 김진사와 작은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자기가 부엌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버지 도깨비들이 우리를 해칠 생각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음식은 어떻게 하고? 김진사는 내일 잔치가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도깨비들을 건드렸다가 더 큰일이 나면 어떡해요?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세 사람은 새벽이 될 때까지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두 아들은 어느 결에 잠들었는지 코까지 가늘게 골고 있었어요. 김진사는 바깥일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라도 나가볼까? 진짜 도깨비라면 동틀려까지 잊지는 않을 테니까.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도 김진사는 어쩐지 오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마당은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쩐다지? 도깨비 장난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는 무쇠솥뚜껑이 종이처럼 구겨져서 솥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떡시루는 뒷간에 놓여있었고 삶아놓은 국수는 뒤뜰 소나무 가지 여기저기에 걸쳐져 있었어요. 게다가 황소 한 마리는 지붕 위에서 다리를 보들보들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답니다. 김진사는 도깨비들이 다시 올까 무서워서 혼례를 작게 치렀답니다. 돈이 된 돌 옛날에 어떤 동네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여섯 가지 식구가 모두 여덟이나 되었어요. 어린 막내를 빼고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곱이나 있는데 일거리가 없다며 모두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추수를 해도 마당에 쌀 한 섬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네 마당에는 1년 12달 노적가리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겁니다. 부자는 뒷집 사람들이 쫄쫄이 굶어도 나 몰라라 하는 욕심쟁이였어요. 가난한 집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마당에 노적을 쌓고 사나 하고 늘 부라워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참 영리했어요. 부자네는 땅이 많아 농사를 지으며 잘 사는데 우리는 식구만 많고 땅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 막내 아들의 머리에선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은 아주 좋은 일거리를 찾았어요. 고개 너머 얕은 언덕에 버려진 자갈밭을 본 겁니다. 밭 가운데 바위가 버티고 있고 그 옆으로는 큰 돌, 작은 돌이 꽉 들어차서 풀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였어요. 그래, 저 황무지를 일구어 밭으로 만드는 거야. 그 자갈밭은 누구네 땅이냐고? 주인 없는 땅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막내는 그날 밤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어른은 누구시지요? 그야 너희 아버지지 누구겠느냐? 새삼스레 그건 왜 묻느냐? 그러자 막내는 아버지, 내일부터 제가 이 집에 어른 노릇을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맹랑한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여덟 살 난 막내 아들이 하는 말이라 귀엽기도 하고 장난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헌데 어른이 되어 무엇을 하려느냐? 우리 집도 앞집 부자처럼 노적을 쌓아놓고 잘 살게 하려고요. 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그러면 이제부터 막내가 우리 집 어른이다. 그러니 이에 말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하며 식구들에게 일렀습니다. 다음날 막내는 아버지와 형님들을 모시고 자갈밭으로 갔습니다. 막내가 어른 노릇을 하기로 했으니까 막내의 뜻대로 작은 돌부터 차근차근 골라냈어요. 안 하던 일이라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에는 땀이 흘러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일이 손에 익으니까 모두 신명이 났어요. 자갈밭에서는 엄청난 돌이 나왔습니다. 막내는 밭에서 나온 돌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두 마당에다 쌓자고 했지요. 밭을 일구었다는 징표로 말입니다.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날그날 파는 돌을 지게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았어요. 돌모덕이는 날이 갈수록 쌓여서 마침내 앞집 부자네 노적가리만큼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뒷집을 쳐다보다 깜짝 놀랐어요. 가난한 집 마당에 돌 더미가 노적가리만큼 쌓였는데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이 집 둘레가 다 헌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여전히 번쩍거렸습니다. 그래서 한다름의 뒷집으로 달려가 돌더미를 살펴보니 맨 위에 있는 돌이 금덩어리였어요. 언뜻 보면 흙이 묻어 다른 돌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한 금덩어리였습니다. 욕심하는 부자가 그냥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날 밤 부자는 가난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집에 있는가? 네 할 말이 있어 왔네. 가난한 집 사람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무슨 생태집을 잡으러 왔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생전 찾아오는 일이 없던 부자가 직접 찾아왔으니 안 그랬을까요? 부자는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이 집 노적도를 자기 집 살 노적과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돌 노적은 우리 막내 아들이 싸차구에서 쌓은 것이니 막내 아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덟 살 된 막내는 눈을 또랑또랑 굴리며 그러면 내일 일꾼을 시켜서 먼저 우리 집 마당에 쌀 노적을 옮겨 놓으세요. 그 다음엔 우리가 돌 노적을 옮겨다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버지와 막내 아들은 아침 일찍 부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쌀 노적을 옮겨오는 걸 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위에 얹은 쌀가마는 이리 내려 놓아라. 그것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는 고사 서민이라. 그러자 일꾼들은 맨 위에 쌀가마를 내려 옆에 잘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머지 가만히는 모두 가난한 집으로 옮겨다 쌓았어요. 다음은 돌 노적을 옮겨 쌓을 차례입니다. 막내 아들은 돌 노적 위로 올라가더니 맨 위에 있는 돌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옆으로 썩 비켜 놓았지요. 부자가 보고 깜짝 놀라 이 녀석 맨 위에 돌은 왜 내려 놓느냐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영감님도 아까 고사섬이라며 맨 위에 쌀가마를 떼어 놓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돌도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는 고사돌이라 내려 놓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부자는 금덩어리는 못 가져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어리만 잔뜩 가져갔답니다. 1년 12달 수백 가마씩 쌀 노적을 쌓고 살면서도 더 가지고 싶어 욕심을 부리더니 낭패를 본거지요. 대신 가난한 집은 황무지를 일구느라고 파는 돌더미 때문에 쌀 수백 가마를 얻게 되었습니다. 황무지는 잘 일구어 아주 기름진 밭으로 만들고 잘 농사를 지었대요. 그 후 가난한 집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지요. 식구들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큰 땅이 생겼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쌀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더구나 나중에 고사돌이라고 떼어놓은 돌이 금덩어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대요. 그 금덩어리는 팔아서 땅이 없어 일을 못하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깨비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늙은 어머니마저 덜컥 몸져눕고 말았어요. 아 어떻게 해야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농부는 궁리하고 또 궁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옆집 아주머니가 농부에게 일거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영감이 요새 몸이 아파 나무를 할 수가 없다네. 그러니 자네가 나무 좀 해다 주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쌀을 보태줄 수 있을 텐데. 농부는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농부에게 쌀 한 마를 먼저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 고마운 그나저나 어머니 병안이 급한데 먼저 약부터 사와야 하지 않겠나? 농부는 약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약방을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몇 끼를 굶은 터라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대체 약방이 어디에 있지? 통 찾을 수가 없잖아. 농부는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뭐지? 농부는 자기가 뭔가 깔고 앉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기 전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일어나서 살펴보니 낡은 감투가 하나 있었어요. 웬 감투지? 좀 낡은 걸 보니 누가 버린 모양이군. 농부는 장난삼아 냉큼 감투를 집어 썼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기운을 차린 뒤 다시 약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약방은 시장 한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미진 구석에 있으니까 찾기가 힘들지. 농부는 토달거리며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행색이 초라하다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구만 이런 생각이 들자 농부는 화가 났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옷차림이 조라하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소? 주인은 벌떡 일어나더니 사방을 두리번 거렸습니다. 아니 대낮에 도깨비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자꾸 헛소리가 들리니 헛소리라니 이거 말 조심하세요. 농부는 이렇게 말하며 주인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약방 주인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농부는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약방을 나왔습니다. 어렵게 건너편 다른 약방에서 어머니에게 드릴 약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농부는 문을 왈칵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약을 정성껏 다려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없는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농부가 다시 한번 말하자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는 자기 눈을 세게 비볐습니다. 얘야 집에 왔으면 된큼 방으로 들어올 일이지 밖에서 뭐 하는 게냐 어머니의 말에 농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젠 어머니께서 눈마저 안 보이시나 보다. 이를 어쩌나 아니 너 도대체 어디 있니 내 눈이 멀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그렇고 이 약은 웬 돈으로 사왔어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 약사발이 보이세요? 보이고 말고 그런데 그런데 너는 어디 있는 거냐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세요? 약사발은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인단 말씀이세요? 농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다가 머리에 쓰고 있던 감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어머니는 농부 머리에서 떨어진 감투를 유심히 보더니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걸 좀 봐라 어머니는 감투를 집어썼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몸이 스르르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농부는 깜짝 놀라 어머니가 있던 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안 보이지? 너도 아까 감투를 쓰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단다. 이건 보통 감투가 아니고 도깨비 감투구나. 도깨비 감투라고요? 그래 도깨비 감투는 사람에게는 별로 좋은 게 아니란다. 도깨비 감투를 쓰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다는 말도 있어. 그러니 어서 버리도록 해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깨비 감투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감투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찢어진 감투를 빨간 실로 정성껏 꿰맸습니다. 다행히도 감투는 쓸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농부는 틈만 나면 도깨비 감투를 쓰고 동네로 나갔습니다. 도깨비 감투를 쓰고 보는 세상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거드름을 피우며 점장을 빼는 박첨지도 뒷강 근처에서는 바지춤을 움켜잡고 뛰었습니다. 깔끔하기로 소문난 옆집 분인의 설거지통이 지저분한 것도 재미있었고 정직하기로 소문난 순인애가 사방을 둘러보며 잔치음식을 몰래 챙겨가는 모습은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농부는 점점 게을러졌습니다. 도깨비 노름에 정신이 빠져 자꾸 놀고만 싶었습니다. 도깨비 감투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척척 해결되는데 내가 꼭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나? 땡뼈 아래 김을 메다가 농부가 토덜거렸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김진산의 곡관에는 몇 년이 지나도 다 먹지 못할 만큼 곡식이 많이 쌓여 있다던데 그걸 좀 가져와야겠다. 아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한 번 이런 생각이 들자 그 뒤로 농부는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들 조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도둑맞기 전에는 꼭 빨간색 실이 어른거린다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 빨간색 실이 보이면 모두들 조심하라고.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 정도로는 나를 잡지 못할걸. 농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배짱이 점점 더 도둑해져서 값나가는 물건까지 마구 훔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이진사 집에 도자기를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은 일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 틈에 농부는 안방으로 들어가 도자기를 훔쳤습니다. 저게 뭐야 빨간실 아니야? 농부가 마루로 나왔을 때 덩치 큰 하인이 외쳤습니다. 그 바람에 농부는 깜짝 놀라 도자기를 놓쳤어요. 쨍그랑 하인이 허겁지거 마루로 올라가니 도자기가 박살라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났네 이거 혹시 도깨비 장난 아니야? 이렇게 중얼거리던 아이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나 두 팔을 휘자우며 온 마루를 다녔습니다. 당황한 농부는 몸을 돌려 마당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농부의 도깨비 감투가 하인의 손에 걸려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자네는 농부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네가 도깨비 감투를 쓰고 이런 짓을 하고 다녔구먼 도깨비 감투가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줄도 모르나 그 나쁜 일이란 게 바로 게을러지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세. 하인의 말에 농부는 우림을 터뜨리고 죄를 뉘우쳤 답니다. 무명 주고 부자 된 사람 옛날 옛날 깊은 산속에 정서방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렵게 화전을 일구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옥수수, 감자, 조를 심어서는 양식을 하고 콩이며 팥을 심어서는 장에 내다 팔아 호미도 사고 낫도 사고 무명을 끊어다 옷도 지어 입었답니다. 가을거지도 다 끝나고 겨울 문턱에 들어서서 날씨가 제법 쌀쌀한 어느 날이었어요. 정서방은 거둬들인 곡식을 팔러 장으로 갔습니다. 더 춥기 전에 무명을 끊어다가 옷을 지어야 했거든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 서둘러 장으로 갔습니다. 장이 서는 음내를 다녀오려면 왕봉 육십리는 걸어야 하니까요. 정서방은 점심때가 돼서야 겨우 장이 서는 음내에 도착했습니다. 장바닥에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먹어 치우고는 가져간 곡식을 팔아 무명 두피를 샀습니다. 해지기 전에는 들어가야 할 텐데 정서방은 서둘러 장터를 떠났습니다. 한 고개 넘고 두 고개를 넘어 막 세 고개 째 들어서는데 글쎄 산 어귀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얼른 가보니 집이 몽땅 타서 잿더미만 남은 겁니다. 그냥 집으로 오려는데 잿더미 하고 물어보니까 그제야 안학래는 불이 나서 아이 아버지와 여섯 살 난 작은 아들이 타 죽었어요. 하는 겁니다. 안학래는 여덟 살 난 아들을 안고 오돌오돌 떨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정서방이 보니 참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정서방은 장에서 사온 무명 두피를 안학래에게 내주었어요. 장에 갔던 사람이 다 저녁에야 털레털레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무명을 사러 간다더니 어찌 된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정서방은 집에 오다가 만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래 그 아이와 어미는 어디로 간다더냐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으로 데려오지 그랬어. 정서방 부부가 부랴부랴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 안학래와 아이는 이미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10년이 흘렀는지 20년이 흘렀는지 아무튼 세월이 빠르게도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서방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사흘 안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 집은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를 못할 땅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박 가장자리에 토롱을 해놓았습니다. 토롱이란 핵을 대강파고 임시로 묻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 저녁 정서방 아내가 저녁을 짓고 있는데 앞마당으로 왠 스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아니면 며칠을 굶었는지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그냥 픽 쓰러졌습니다. 정서방 부부는 너무 놀라 스님을 너버다가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극진이 잘 돌봐드렸지요. 며칠 후에 스님은 기운을 차리고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스님은 텃밭에 해놓은 토롱을 보고 보아하니 상재신가 본데 장래진의 땅은 구했소 하고 묻는 겁니다. 땅을 구하다니요 남의 땅 빌려 사는 처지에 그게 그리 쉬운가요? 그러면 내가 한자리 택해줄 테니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차접살 한 말로 밥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차접살 한 말을 해서는 스님을 따라 나섰지요. 스님은 뒤에서 날 따라올 때 절대로 강산을 이곳저곳 둘러보지 마시오. 그리고 꽁대가 발을 딛는 곳만 따라 딛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며 앞서는 겁니다. 정서방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스님을 따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부지런히 스님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등에는 차조밥을 지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왔을까요? 새님이 멈춰서기해 보니 남의 집 뒷밭이었습니다. 밭 앞에는 새로 지은 큰 기와집이 날아갈 때 서 있고요. 여기가 좋소. 무조건 여기다 장례를 치르시오. 정서방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남의 집 뒷밭에다 장례를 치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못 지냅니다. 했더니 정시로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서울에 사는 박아목의 반서한테 가서 말해보시오. 하며 훌쩍 되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정서방이 쫓아갔지만 금방 온데간데 없었어요. 혼자 남은 정서방은 거기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물어물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서울에서 가까운 어느 시골이었던 것입니다. 갈 때는 한나절 걸렸는데 돌아올 때는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오는 동안 갈 때 싸가지고 간 차조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배에 골지 않고 집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정서방이 집으로 돌아오자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모실 산소는 구했어요? 말도 말아요. 그 허무맹랑한 스님 때문에 죽을 고생만 했소. 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서울에 산다는 박 암흑의 판서한테 물어보지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암흑의 판서를 찾아간단 말이오? 모르는 일이지요.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잖아요. 아내는 다시 한마르치 차조밥과 노자를 주며 자꾸 가보라고 했습니다. 정서방은 할 수 없이 서울에 산다는 박 암흑의 판서를 찾아갔어요. 정서방은 어렵게 암흑의 판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왜 왔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스님이 어머니 맷자리를 찾아봐 둔다기에 따라갔더니 남의 집 뒷밭에다 모시라고 하질 않겠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더니 박 암흑의 판서 댁에 가서 의논을 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판서는 그 집과 밭은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에게 주려고 마련한 것이오.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다가 어머니 산소를 쓸 수 있지요. 하는 겁니다. 정서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땅을 파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죽을 사람을 살릴 일이 있겠습니까? 굳이 찾는다면 젊었을 때 장에 갔다 오다가 집에 불이 나 울고 있는 아낙내에게 무명 두피를 준 일은 있지요? 박 판서는 정서방의 이야기를 듣더니 벌떡 일어나 안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 판서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기에 보니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었어요. 판서의 어머니가 정서방을 가만히 보더니 그때 우리 모자에게 무명 두피를 주신 분이 틀림없군요. 이러는 겁니다. 불이 나 남편과 작은 아이를 잃고 울고 있던 이가 바로 접니다. 내가 안고 있던 아이가 바로 박 판서고요. 그때 준 무명 두피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 아들을 공부시키며 어찌어찌 살다 보니 아들이 판서까지 되었지요. 그때 무명 두피를 아니었으면 우리 모자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골의 그 집과 땅은 은인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어머니를 그곳에다 모시라는 겁니다. 박 판서 어머니는 그동안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찾으려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산신령이 스님이 되어 도와준 것일까요? 아무튼 그 후 정서방내와 박 판선내는 한 집안처럼 지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버릇을 못 꽂힌 김서방 옛날에 빈둥빈둥 놀기만 좋아하는 게으름뱅이 김서방이 살았습니다. 게다가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남들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꼭 훔치기라도 할 것처럼 탐을 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김서방은 산에 가자마자 아내가 싸준 주먹밥을 먹고 그것도 모자라 산딸기까지 따 먹었습니다. 딸기나무 밑에 뱀이 많다던데 어디 뱀이나 한 마리 잡아볼까? 김서방은 지게 작대기로 딸기나무 밑을 휘휘 저었습니다. 이게 뭐지? 작대기 끝에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김서방은 얼른 잡아당겼습니다. 산배 등걸이 아니야? 제법 멀쩡한데 어떤 배부른 놈이 이런 걸 버렸을까? 김서방은 축축한 위 저고리를 벗고 산배 등걸이를 걸쳤습니다. 이럭저럭 놀다 보니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되는 대로 나무쪼가리 몇 개를 지게에 얹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침 박서방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박서방은 모른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저 친구 어제 내가 술 좀 빼앗아 먹었다고 삐졌나 보군. 집 근처에서는 옆집 꼬마 순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순이도 모른 척하며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제 저 어린 것까지 사람을 무시하는구먼.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도 본체만 재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또 무슨 짓을 하기에 해가 지도록 안 오는 거야?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 눈앞에 빤히 보면서 무슨 소리야? 아내는 깜짝 놀라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김서방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건가? 달라진 거라곤 이 등거리 하나 주워 입은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김서방은 살짝 등거리를 벗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디 숨었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등 뒤에서 김서방을 발견한 아내가 짜장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아내는 빈 지게를 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빨래 방망이를 움켜쥐고 김서방을 때리려고 했어요. 김서방은 얼른 등거리를 입었습니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김서방이 휙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서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내는 일어날 줄을 모르고 마냥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가여운 생각이 들어 등거리를 벗었습니다. 더 이상 놀랄 기운도 없는지 아내는 갑자기 나타난 김서방을 빤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보 놀라지 말구려 오늘 산에 갔다가 이 등거리를 주웠는데 이게 글쎄 신통을 부리는가 봅니다. 한번 보겠소? 김서방은 다시 등거리를 입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사라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방과 아내는 등거리를 소중하게 보관했어요. 여보 우린 이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요. 저녁밥을 먹다가 김서방이 됐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이후로 김서방네 집은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여전히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김서방네 집 도깨비 방망이라도 하나 얻은 게 아닐까? 저렇게 빈둥빈둥 게으름이나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꾸 형편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게다가 동네에는 사람들이 아끼는 물건이 하나둘 없어진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모두들 김서방을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도 지금까지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당신이 하는 일을 알고도 모른 척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빕시다. 아내가 애원하다시피 김서방에게 말했지만 김서방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의 제일 어른과 의논을 했더니 좋은 꾀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도 김서방은 등거리를 꺼내 입고 박서방네 집으로 갔습니다. 어제부터 박서방이 자기 며느리가 새로 지어준 옷을 어찌나 자랑하던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은 도깨비 등거리를 입고 거리낌 없이 박서방네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김서방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웬일인지 박서방네 복수리가 컹컹 지저댔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등거리를 입으면 개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김서방은 상관하지 않고 방으로 쑥 들어가 박서방의 한복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서방의 말대로 정말 마음에 쑥 드는 옷이었어요. 김서방이 기분 좋아하며 막 마루로 나올 때였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는 웬일이야. 그 손에 든 건 또 뭔가? 김서방은 움찔했지만 자기가 보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른 척하며 마루를 내려봤습니다. 그러자 박서방이 대뜸 멱살을 잡았습니다. 예끼 이놈. 그 따위로 마음을 나쁘게 쓰면 도깨비 등거리도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모르나? 박서방의 호령에 김서방은 깜짝 놀라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김서방의 아내가 나타났어요. 여보, 그 등거리는 도깨비 등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모르말 했으니 어서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발 부지런히 일해서 살아요. 김서방은 아내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김서방은 자기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병들어 죽고 말았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도깨비 짓이라고 수근거렸어요. 김서방의 아내가 장롱 속 깊이 숨겨두었던 도깨비 등거리가 감쪽같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주꾼 일곱 쌍둥이 옛날에 어떤 마을에 일곱 쌍둥이가 살았습니다.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타고난 제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첫째는 천리보기 말리보기 둘째는 진둥만둥이 셋째는 연이 딸깍 넷째는 맞아도 간질이 다섯째는 자른둥만둥이 여섯째는 더우니 차니 일곱째는 깊으니 얕으니였습니다. 다 한가지씩 타고난 제주가 있어도 그들은 언제나 배가 고팠답니다. 땅이 있었으면 땅이 있었으면 튼튼한 일곱 쌍둥이가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가진 돈이 좀 있었으면 제주 많은 일곱 쌍둥이가 장사를 했을 겁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모두 쌍둥이네처럼 배가 고팠어요. 가진 땅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봄내 여름내 열심히 일을 해도 가을에 땅 빌린 값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바치며 논이 온통 말라버렸습니다. 배가 고픈 일곱 쌍둥이는 나무라도 해다 팔아 보려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던 천리보기 말리보기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먹을 것이 없어 쫄쫄 굽는데 사토가 사는 관하에는 창고마다 쌀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습니다. 천리보기 말리보기는 아무리 먼 곳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꼭꼭 잠겨있는 창고 안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날 밤 진둥만둥이와 연이달깍은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연이달깍이 먼저 창고 문을 열었어요. 연이달깍은 아무리 단단하게 잠긴 문도 다 열 수 있었거든요. 진둥만둥은 어깨에 차곡차곡 쌀가마를 쌓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가마 지기도 어려운데 한 어깨에 50가마씩 모두 백마를 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고는 굶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다음날 관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밤새 창고 안에 있던 쌀이 백가마나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사또는 온 동네에 포졸을 풀어 도둑을 잡아 드리라고 했지요. 포졸들이 동네로 들어가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굶고 있던 사람들이 밥이야 떡이야 푸짐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놈들이 어젯밤에 쌀을 훔쳐내었구나. 그래서 모두 잡아 드렸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그때 진둥만둥이가 나서서 쌀은 내가 훔친 거요.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당장 풀어주시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풀려나고 진둥만둥이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또는 다음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진둥만둥이의 볼기를 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연이달깍과 맞아도 간질이가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연이달깍은 얼른 감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둥만둥이가 나오고 대신 맞아도 간질이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다음날 관하 마당에는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은 물론 이웃 동네 사람까지 모두 몰려와서 말이에요. 사또는 높은 대청마루에 앉아 호령을 냈습니다. 여봐라 나라의 쌀을 훔쳐낸 저 고약한 놈을 끌어내라. 맞아도 간질이가 사또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끌려 나온 사람이 진둥만둥이인 줄 알고 있었지요. 생김새도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똑같은 쌍둥이인데 어떻게 맞아도 간질이인 줄 알겠어요? 포졸들이 맞아도 간질이를 형틀에 묶어놓고 볼기를 치는데 맞아도 간질이는 열대를 맞아도 끄떡을 안 했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이 봐주느라 살살 때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어봐라 못 들러느냐 전먹던 힘까지 다 해치질 않고 아무리 세게 쳐도 맞아도 간질이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약이 올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안되겠다 저놈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목을 베어 죽이겠다. 그날 밤에는 연이 딸깍과 같이 누가 감옥으로 뛰어갔을까요? 자른둥만둥이였습니다. 다음날 사또 앞에 자른둥만둥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망나니가 한참 춤을 추다가 자른둥만둥이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글쎄 머리가 땅에 툭 떨어지자 똑같은 머리가 쑥 올라왔습니다. 망나니는 내가 잘못 베었나 하고 다시 한번 베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얼른 새 머리가 돋아나 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사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펄펄 끓는 기름감아솥에 씹어넣겠다. 그래서 자른둥만둥이는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도 연희대 가게가 가서 감옥 문을 열었어요. 자른둥만둥이가 집으로 온 대신 더우니 찬이가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관아마당에는 커다란 기름솥이 걸렸습니다. 어제 그놈을 얼른 끌고 나오너라. 그리고 저 기름솥에 넣어라.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포절들은 더우니 찬이를 기름솥에 넣고 계속 불을 뗐지요. 하지만 더우니 찬이는 죽기는커녕 추워 죽겠다고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흘리고 야단이었어요. 하도 이상해서 사또가 내려와 진짜 차가운가 하고는 기름솥에 손을 넣으려다 기절초풍 걸렸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말이에요. 사또는 또 우라통이 터져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더라. 내일은 강물에 던져 고기밥을 만들겠다. 그날 밤도 연희달각은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더우니 찬이가 나오고 기푸니 야트니가 들어갔어요. 다음날 사또와 포절들은 기푸니 야트니를 끌고 강으로 갔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강물에 던지거라. 그러니 기푸니 야트니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하고는 저벅저벅 강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강물 가운데까지 갔는데도 물은 배꼽까지밖에 안 차는 겁니다. 이상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이 빠지면 살아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새 강바닥이 얕아졌나? 사토는 더럭 의심이 생겨서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고는 강물로 들어갔는데 세 발짝을 떼어놓기가 바쁘게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랍니다. 그래서 일곱 쌍둥이와 동네 사람들은 그때부터 배골룬 일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술 보리는 친구 옛날에 도술을 아주 잘 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도술이 신통한지 도깨비도 못 당할 정도였어요.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서쪽 산 꼭대기에 떡 서 있고 시퍼런 강물에 풍덩 뛰어들었다가는 독수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무엇으로나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잘난 채를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절대로 도술을 부리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그가 도술을 부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도술을 부리는 이 사람에게는 과거에 늘 낙박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과거 시험을 보느라고 살림을 돌보지 않아서 쌀독이 바닥난 지 오래였어요. 아내가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품을 팔아 겨우 죽을 끓여먹고 사니 살림살이가 오죽하겠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입을 것도 변변치 않고 뗄감도 없고 그런데 먹을 것마저 없으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선비는 할 수 없이 도술 부리는 친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선비는 친구에게 사정을 했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때까문커녕 새때죽도 못쓰어먹게 생겼다네 어떻게 돈 좀 만들어줄 수 없겠나? 자네는 뭐든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질 않나? 친구는 참으로 딱 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청을 선뜻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돈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일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일을 해보게나? 아닐세 지금 그럴 시간이 없네. 당장 먹을 게 없어. 그러지 말고 돈을 좀 만들어주게. 그러자 친구는 아주 난처해하며 그림 한 장을 그려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자네 방에 걸어놓게. 그리고 고지기야 고지기야 부르면 그림 속 아이가 대답을 할 걸세. 그러면 은 돈을 한 양씩만 달라고 하게.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되네. 그 그림은 큰 기와집 대문 앞에 아이가 열쇠를 들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선비는 집에 오자마자 안방 벽에 그림을 걸어놓았어요. 그러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고지기를 불렀습니다. 고지기야 고지기야 은 돈 한 양만 다오. 하면 그림 속 아이는 열쇠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은 돈 한 양을 꺼내다 주었습니다. 날마다 은 돈 한 양이 생겨서 이제 밥은 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은 걱정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식이 덜컥 병이 났거든요. 선비는 전날처럼 고지기야 고지기야 하고 다급하게 그림 속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은돈 한 양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다 얘야 오늘은 은돈 백 양만 다오. 안됩니다. 그러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 어린 것이 병이 나서 그러니 딱 한 번만 내 청을 들어 다오. 안된다니까요. 선비가 자꾸 조르자 아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러면 제가 대문을 열어드릴 테니 직접 들어가서 가져가십시오. 선비는 할 수 없다 싶어 직접 그림 속의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이 쾅 닫혔어요. 선비는 얼른 은돈 백 양을 꺼내들고는 고지기야 문 좀 열어다오. 어서 문 좀 열어줘. 하며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곡관문이 활짝 열리더니 포절들이 들이닥쳤어요. 웬 놈이냐. 카미나라 창고에 들어오는 놈이. 포절들이 선비를 오랏줄로 꽁꽁 묶어서 포도대장에게 끌고 갔습니다. 포도대장은 큰 소리로 선비를 꾸짖었어요. 네 이놈. 어찌하여 나랏 돈을 훔치려고 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림 속에 있는 귀와집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선비는 그림 속 아이에게 날마다 은돈 한 양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얀놈.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림 속에 아이가 돈을 갖다 줬다니. 여봐라. 저놈이 바른말을 할 때까지 매우 철학. 포절들은 선비를 형틀에 묶어놓고 볼기를 사정없이 쳤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집에 가보시면 알 게 아닙니까. 안방벽에 그림이 걸려있으니 가보십시오. 몇 명의 포절들이 선비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대궐곡간 대문 앞에 한 아이가 열쇠를 들고 서있는 그림이 걸려있는 거예요. 포절들은 선비가 한 것처럼 고지기야 고지기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목청껏 불러봐도 대답이 없자 그림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바른말을 하라며 또 볼기를 사정없이 치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선비는 도술보리는 친구가 그림을 그려준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깜짝 놀란 포도대장은 급히 곡간으로 달려가 동괴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동괴마다 모두 텅텅 비어있었어요? 이런 고얀놈들 같으니 여봐라 저놈의 목을 당장 치렸다. 그러자 무서운 카들든 망나니가 춤을 추며 들어와 선비의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대궐 마당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선비도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선비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돛을 부리는 친구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뭐랬나 욕심내면 안 된다고 일렀건만 왜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인가 돛을 부리는 친구는 선비를 꾸짖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그 길로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갔대요. 고향의 조금 남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려고 말입니다. 주인과 도깨비 옛날 옛날에 서울 변두리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주인이 없고 늘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집 없이 떠돌던 나그네 부부가 이 집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에서 살면 어떻겠소 눈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구려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깨끗이 청소하고 거미줄이나 걷어내면 새 집이나 다름없겠는걸 뭐 게다가 주위에 빈 농밭까지 있지 않소 그러니 이 집에서 살도록 합시다. 부부는 이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점심 내내 청소를 했더니 집은 점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마련하지 못한 부부는 줄임배를 그러앉고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어요. 이럴 때 개떡이라도 한쪽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중얼거리자마자 어디서 개떡 한쪽이 뚝 떨어졌습니다. 부부는 몹시 놀라서 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먼저 정신을 차린 남편이 개떡 한입을 덥석 먹어보았습니다. 틀림없는 개떡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때 갑자기 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님 더 시키실 일은 없으신지요?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누가 있는지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네 이놈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남편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어디에선가 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집에 살고 있는 도깨비입니다. 저는 원래 이 집에 사는 모든 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도깨비가 목소리는 오싹해도 사람을 해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도깨비와 친해졌습니다. 도깨비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머슴처럼 부부를 섬기며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도깨비가 바라는 일을 해주지 않으면 심통을 부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온 집안에 바람이 불고 돌멩이가 날아다녔습니다. 부부가 용서를 빌어야만 비로소 다시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부부는 점점 도깨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도깨비가 부부를 괴롭히는 일이 잦아지자 부부는 도깨비 곁을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들키는 바람에 도망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저놈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를 몹시 싫어하지 않소? 그러니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해볼까요?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그날 밤 남편은 도깨비를 불러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만난 지도 꽤 오랜 세월이 흘렀구나. 그런데 우리는 네 모습조차 모르니 참 답답하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네 모습을 보여다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친한 사이라고 할 수 있겠니? 주인님 안됩니다. 제 모습이 너무 괴상해서 저를 보면 틀림없이 놀라실 거예요. 저는 주인님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선선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놀라는 거야 상관없지만 네가 전 그렇게 마음이 쓰인다면 어떻게 하겠니? 하지만 네 모습을 그려주는 것쯤은 할 수 있겠지. 자, 벽에다 네 모습을 그려다오. 제발 부탁이다. 도깨비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벽에다 자기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도깨비는 머리가 두 개, 눈이 네 개에다, 이마에 뿔이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크고 작은 옥이 더덕더덕 붙어 있고 온몸에는 팔들이 문어발처럼 달려 있었어요. 부부는 놀라서 더 이상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림을 지우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점 하나 없이 지워져버렸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는 쉴 새 없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은 나날이 헬슥해졌습니다. 남편도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사는 요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 놈은 들쥐고기를 먹으면 죽는다네. 다음번에 음식을 내놓으라고 하면 다른 고기인 것처럼 요리해서 들쥐고기를 먹여보게나 아마 효과가 있을걸세. 남편은 집에 돌아와 들쥐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도깨비를 불렀습니다. 얘야 네 모습을 본 뒤로 우리 부부가 너를 너무 소홀히 대한 것 같구나.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았으니 많이 먹고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을 풀어버리거라. 남편은 들쥐고기라는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자기도 조금 먹는 척 했습니다. 도깨비는 주인이 먹는 모습을 보고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자기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점이나 먹었을까요? 도깨비는 괴상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컴컴한 방 안에 한동안 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그 뒤로 도깨비는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삼신할멈과 저승할멈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동의 용왕과 서의 용왕의 딸이 서로 사랑하여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십이 넓고 사십이 다 되도록 기다리는 자식이 태어나질 않았대요. 이제나 저제나 아이가 생기려나 달이 둥그렇게 떠오르는 밤이면 달림께 빌고 깜깜한 밤이면 영롱한 빛을 내는 실성님께 빌고 비가 오나 논이 오나 삼년을 하루같이 자식 낳길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달림같은 공주님이 태어난 겁니다. 사십이 넘어 낳은 자식이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불면 날새라 쥐면 꺼질새라 곱게 곱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호호 모셔가며 키운 탓에 공주는 아주 고약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 살 땐 어머니 적가슴을 물어뜯고 두 살 땐 아버지 쇼염을 뽑고 세 살 땐 곡식을 흩뜨리고 네 살 땐 용궁꽃밭의 꽃을 모조리 밟아놓고 다섯 살 땐 여물지 않는 열매를 뚝뚝 따버렸습니다. 동해 용왕은 공주가 고약한 짓을 할 때마다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았어요. 그러나 수그러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점점 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정말로 엄청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린 물고기를 쫓아다니며 날카로운 바늘로 눈을 콕콕 찔러 장님을 만든 겁니다. 참다 못한 물고기들은 용왕 앞에 와서 울면서 호소했어요. 동해 용왕은 함부로 생명을 괴롭힌 공주를 용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나 공주의 어머니인 동해 용왕 부인은 공주가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왕께 아래였어요. 우리 속으로 낳은 자식을 어떻게 우리 손으로 죽일 수 있사옵니까? 그러지 말고 무쇠괴를 만들어 동해로 뛰어보냄이 어떨는지요. 동해 용왕도 그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이제 더는 보기도 싫구나.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살아있는 것을 괴롭히지 않겠어요. 느끼 싫다. 당장 떠나라. 인간 세상에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때 용서해 주겠느니라. 공주는 생각할수록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인간 세상에 가면 무엇을 하며 사나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얘야 인간 세상에는 아기를 잉태시켜 낳게 해주는 삼신이 없다는구나. 네가 그 일을 하려무나. 그러나 공주는 어떻게 해야 아기를 잉태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낳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씨가 잘 만나도록 해서 어머니 뱃속에 넣어주어라. 그러면 열 달 후에 예쁜 아기가 태어난단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동해 용왕은 또다시 호령을 냈습니다. 어서 무세계 속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주를 넣은 무세계는 커다란 자물통으로 채워진 채 동해바다에 띄워졌습니다. 무세계는 물 안에서 3년, 물 밖에서 3년을 흘러다니다가 어느 동네에 닿았습니다. 한 어부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깊다가 떠오른 무세계를 보고 얼른 끌어올렸어요. 보니까 커다란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나 싶었는데 자물쇠에 손을 대자마자 툭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가씨는 누구시오? 나는 인간 세상에서 아기를 잉태시키고 낳게 하는 일을 하러 온 동해 용왕의 딸입니다. 이 말을 듣자 어부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나이 마흔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 이제나 저제나 아기가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주는 어부 부부가 아기를 잉태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자 어부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이 지나 이제는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공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용궁에서 떠날 때 어머니가 아기 낳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전에 쫓겨났으니까요. 열한 달, 열두 달이 지나자 아기는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어머니 배를 막 찼습니다. 어부 아내는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어부 아내가 대굴대굴 구르며 다 죽어가자 겁이 덜컥 난 공주는 바위템에 숨어버렸습니다. 어부는 안 되겠다 싶어 옥황상제에게 기도했어요. 어부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옥황상제는 얼른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봐라, 누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삼신이 되겠느냐. 얼른 내려가지 않으면 산모가 죽게 생겼또다. 그러자 마음씨 착한 명진 아가씨가 삼신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명진 아가씨는 세상에 내려와 어부 아내가 얼른 아기를 낳도록 해주었어요. 그라고는 손을 씻으러 샘가로 갔습니다. 손을 씻다가 보니 바위 뒤에서 웬 아가씨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겁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로 울고 계시나요? 나는 동해 용왕의 딸로 아기를 잉태시키고 해산시키는 일을 하는 삼신인데 명진 아가씨는 나도 삼신이에요. 방금 어부의 아내가 아기를 낳도록 해주었지요. 뭐라고? 내가 삼신인데 누구 마음대로 삼신을 해? 공주는 발칵 화를 내며 명진 아가씨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죄다 뜯어 놓았습니다. 명진 아가씨는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하늘에 가서 옥황상제께 누가 진짜 삼신인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둘은 옥황상제 앞에 섰지요. 옥황상제는 실수했구나 싶었습니다. 미리 동해 용왕과 의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삼신을 두 명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기로 했답니다. 내가 꽃씨를 하나씩 줄 것이니라 이 꽃씨를 심어 누가 꽃을 더 많이 피우는지 보고 삼신을 맡기겠다. 공주와 명진 아가씨는 모래밭에 꽃씨를 심고 매일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옥황상제는 누가 꽃을 많이 피웠는지 보러 왔어요. 공주가 심은 꽃씨에서는 단 하나의 줄기가 나와서 시대시대란 꽃 한 송이를 피웠을 뿐인데 명진 아가씨가 심은 꽃씨에서는 무수한 가지가 나와서 4만 5천 6백 송이나 되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는 공주에게는 아이가 죽어서 저승에 오면 영혼을 차지하는 저승할멈이 되라고 했고 명진 아가씨에게는 삼신이 되라고 했습니다. 공주는 옥황상제의 말을 듣고 우라통이 터져서 명진 아가씨가 피운 꽃가지를 오도도 꺾어 가버렸어요. 왜 남의 꽃가지를 꺾는 거예요? 흥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면 온갖 병에 걸리도록 할 거야. 명진 아가씨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후 수많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명진 아가씨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잘 돌보아 주었답니다. 저승할멈이 심술을 보려 아기가 병에 걸릴까 봐 말이에요. 사람들도 아기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붉은 수수로 떡을 내준답니다. 그렇게 하면 저승할멈이 심술을 못 부린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명진 아가씨는 전보다 그 일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또 아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명진 아가씨도 할머니가 되어서 사람들은 삼신할머니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삼신할머니가 태어나게 하셨고 나도 삼신할머니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승할머니 심술을 부리려고 했지만 삼신할머니의 노력으로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답니다. 개미를 살린 아이 옛날에 어떤 마을에 아주 착실한 머슴이 살았어요. 언제나 일찍 일어나 쇠죽을 쓰고 마당을 쓸고 밭에 가져갈 홈이며 쇠세랑을 챙겨서 지게에 얹어놓았습니다. 일찌감치 아침을 먹고 들러나가 바치며 논이며 잡초 하나 없이 잘 가꾸었습니다. 열다섯 살밖에 안 된 머슴이 얼마나 대견한지 주인은 사람들만 만나면 늘 칭찬을 했답니다. 어느 날 이 집에 주인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는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루에서는 주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고 마당에서는 머슴이 소에게 먹일 여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주인 친구는 한참 동안 머슴을 바라보더니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게 아니 왜 그러는가 저렇게 착실한 아이가 난 모르게 사람이라도 죽였단 말인가 맞네 바로 그걸 썰 저 아이는 사람을 죽일 상을 쓰고 있네 그러니 어서 서두르게 이 사람아 자네가 아무리 상을 잘 본다지만 저 아이는 잘못 보았네 부지런하고 착실하여 나무랄 데 없는 아이일 썰 어허 이런 딱한 사람을 봤나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걸썰 친구는 당장 큰일이라도 날듯이 펄쩍 뛰었습니다. 주인은 할 수 없이 어린 머슴을 내보내기로 했어요. 갑자기 쫓겨난 머슴은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쫓겨나긴 했지만 그동안 이 집에 정이 듬뿍 들었거든요. 또 어느 집에 가서 머슴 사리를 할까 머슴은 걱정도 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머슴은 조그만 괴나리 보쯤을 지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만큼 앞에서 소나기를 머금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몰려오더니 이내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머슴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개우가 나무 밑에 서서 비를 피했지요. 개울물은 금세 불어나더니 누런 물이 소리치며 흘렀습니다. 머슴은 나무 밑에 서서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용돌이 치는 개울물에 개미들이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불어 피할 새가 없었던 겁니다. 개미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이 마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슴은 물에 떠내려오는 개미가 갈 곳 없는 자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슴은 얼른 개울물에 커다란 나무 토막을 걸쳐주었습니다. 개미들이 나무 토막을 타고 모두 언덕으로 기어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머슴의 발등을 지나 나무뿌리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겁니다. 머슴은 줄지어가는 개미들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어요. 그러는 동안 어느새 비가 멎어 다시 길을 가려고 보니 물이 너무 불어 개울을 건널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개울을 건너야 다른 마을로 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옷도 흠뻑 젖고 날은 곧 어두워질 테고 물은 불어 건널 수 없고 할 수 없이 다시 주인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머슴이 대문으로 들어서자 주인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 왜 다시 돌아왔느냐 오늘 밤만 재워주십시오. 개울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만 재워주시면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주인 친구가 머슴을 보더니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게 저 아이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게 내 자네한테 기니 할 이야기가 있네. 이 사람아 또 무슨 말인가 저 아이가 귀엽고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전만의 말씀 저 아이 상이 달라졌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까는 사람을 죽일 상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단 말인가 사람이 태어날 때 사주 팔자에 따라 타고난 상 그대로지 변하는 법이 어디 있다던가 아닐세 사람의 상이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네 저 아이도 내가 처음 볼 때는 분명히 사람을 죽일 상이었다네 그런데 지금 저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나쁜 상이 말끔히 사라지고 오히려 높은 벼슬을 할 상을 쓰고 있어 예끼 이 사람 무슨 실없는 말을 그리하는가 도무지 믿어지질 않네 자네 여러 말 말고 저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 자네 사위로 삼게 왜 자네에게 저만한 딸 있지 않는가 주인은 친구가 꼭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주인이 가만히 있자 친구는 자네가 사위로 삼지 않겠다면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들로 삼겠네 주인은 그제야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아이를 좀 불러주게 늘 물어볼 말이 있으니 머슴이 방으로 돌아오자 주인 친구는 잠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얘야 니가 아까 이 집을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해보아라 니가 착한 일을 한 게 분명하다 그 사이 착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야 틀림없이 있을 게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아라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던 머슴은 글쎄요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를 건져준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디 그걸 착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주인 친구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것 보게나 내 말이 틀림없질 않은가 이 아이는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를 살려주어 자기가 쓰고 있던 나쁜 상을 다 풀어버린 걸세 그러니 아까와는 상이 다를 수밖에 주인은 머슴이 다시 자기 집에 있게 된 것이 더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머슴은 그 뒤 주인 딸과 결혼을 하여 열심히 그를 배웠대요 그러고는 마침내 과거를 보아 큰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 진의 처녀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설이 다가오는데도 쌀이 없어서 설상을 차릴 수가 없어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허우적허우적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뒷산 언덕에 우뚝 솟은 소나무가 생각난 겁니다 허우적허우적 소나무 밑에까지 왔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웬 예쁜 처녀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시루를 이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른 소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처녀가 지나가면 목을 매달아 죽어야지 하고 말입니다 처녀는 사뿐사뿐 올라오더니 소나무 밑에 떡시루를 내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몇 번 절을 하더니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위에 계신 어르신 내려와서 떡 드시지요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들켰구나 싶어 어기적 어기적 내려왔습니다 처녀는 말했어요 아직 젊은데 왜 죽을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며 먹음직스러운 떡을 한 덩이 뚝 떼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아무 말 않고 배고픈 김에 떡을 실컷 먹었습니다 처녀는 다시 떡시루를 이더니 어르신 저를 따라오시지요 하며 앞장을 서는 겁니다 고개를 넘고 냇몰을 건너 한참을 가니 아담한 기와집이 나왔습니다 처녀는 벽장문을 열고 조그만 괴짝을 하나 꺼내 이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괴짝 안에는 하나 가득 금돈이 들어 있었어요 처녀는 괴짝을 이 사람 앞에 살며시 밀어 놓았습니다 어르신 이 돈으로 설상을 차리시지요 그 돈으로 설상만 차리겠어요? 논한 섬지기는 사는 돈이었습니다 꿈 같기도 하고 생시 같기도 하고 고맙기는 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괴짝을 덜렁매고 돌아왔지요 이 사람은 집에 와서 설을 잘 세웠습니다 차례도 모처럼 잘 지냈고요 그렇게 설을 세고 며칠 있다 털레털레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고맙다며 아내가 정성껏 싸준 음식을 들고 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은 잘 세셨는지요 그새 옴매무새며 얼굴이 환해진 이 사람을 보고 처녀도 반가웠습니다 설 음식을 놓고 막 돌아서려는데 처녀가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 내려가시는 길에 다리에서 상재를 만나실 겁니다 상재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다리를 건너려는데 찬말로 거친 삼배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상재가 서 있었습니다 못 본 척 그냥 지나치려는데 여보시오 하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듣고도 못 들은 척 앞만 보고 가는데 상재가 와서 턱 가로막았습니다 여보시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오 혹시 저 위에 사는 처녀 집에서 오는 길 아니시오 그렇소만 그 처녀가 사람인 줄 아시오 그 처녀는 백년 묵은 지내라오 내 말이 믿기지 않거든 다시 올라가보시오 이번에는 살며시 뒷곁으로 가서 부엌 문 틈으로 들여다보시오 그러면 큰 지네가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거든 아 지네다 하고 소리쳐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네가 죽습니다 안 그러면 당신이 죽지요 이 사람은 처녀가 한 마리 퍼뜩 떠올랐습니다 상재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들은 걸로 하고 가던 길을 그냥 갔어요 정신없이 한 오리쯤 갔을까요 퍼뜩 상재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일까 아니야 그럴리가 상재가 한 마리를 떨쳐버리려고 아까보다 더 빨리 걸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무겁고 무서워지고 몸이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죽으려 했던 걸 정말일까 아니야 그럴리가 글쎄 어쩌면 진짜 지네일지도 모르지 마침내 이 사람은 되돌아갔습니다 살금살금 뒷곁으로 돌아가 부엉 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정말로 지네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이 잔뜩 써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자배기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 지네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놀라 하마터면 아 지네다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러나 얼른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치면 지네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금원이 들여다보았지만 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아무리 지네라도 우리 식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준 은인인데 이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마당으로 갔습니다 어느새 알고 처녀가 나오는데 방금 목욕을 한 듯 얼굴이 발그스름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어르신 처녀가 다소곳이 이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소리를 치지 않아 저도 어르신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만일 소리를 쳤다면 저와 어르신은 죽었을 겁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잘못을 저지른 벌로 지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죽을 사람 백사람을 살리면 그 죄를 면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바로 백번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리에 서 있던 상재는 어인일로 처녀를 죽이려 했소? 상재도 사람이 아니라 백년 묵은 지렁이입니다 그 지렁이는 백사람을 죽이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백번째 사람입니다 내려가시다가 다리 아래를 보십시오 커다란 지렁이가 죽어 있을 겁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뭉개구름이 일더니 앞이 안 보였습니다 얼마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처녀도 기와집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았어요 허망한 마음으로 혼자 터덜터덜 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다리를 지낼 때 처녀가 한 마리 생각나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로 커다란 지렁이가 죽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죽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신기한 비단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아주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높은지 산 꼭대기에는 항상 구름이 걸려있어 하루도 맑을 날이 없었지요 무시무시한 귀신이 귀신이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달빛 좋은 밤 산골 마을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박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 속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휑불더니 느닷없이 지붕이 쿵쿵 열렸어요 이 산엔 귀신이 아기를 낳았으니 떡을 해와라 아내 오면 사람이고 말이고 죄다 잡아먹어버리겠다 무언가가 크게 소리치며 날뛰더니 온 마을 지붕을 쿵쿵 울리며 뛰어다녔습니다 야만바라는 귀신이 아기를 낳았다고 떡을 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그 소리도 조금씩 멀어졌어요 곧 하늘이 맑게 개어 다시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하던데 그 날 뛰던 게 뭐였지 떡을 안 해오면 사람이고 말이고 죄다 잡아먹는다잖아 어떡하지 사람들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걱정했습니다 이대로 잡아먹힐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떡을 가져가야 했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조금씩 쌀을 걷어 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떡을 야만바에게 가져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내기소배와 다다아치 이 두 사람을 보냅시다 늘 잘난 체하고 다니잖아요 맞소 내기소배와 다다아치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두 젊은이는 마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늘 설치고 다녔습니다 바로 이런 때 네 능력을 보여봐 그래 지금이 바로 공을 세울 때라고 마을 사람들의 성화에 두 사람은 꼼짝없이 야만바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잘난 척을 하고 다니던 터라 싫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길을 모르는데 길을 모른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야만바가 산다는 산을 가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이른 살이 넘은 할머니가 자기가 길을 안내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할머니가 내기소배와 다다아치는 떡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야 야만바에게 잡아먹히고 말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휑하고 으새새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난 더는 못 가겠어요 너무 무서운데다 힘까지 쭉 빠져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지 어서 가 세나 할머니는 두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아까보다 몇 배나 센 바람이 나뭇잎이며 풀립을 바구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바람이 먹기에 뒤돌아보니 내기소배와 다아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힘이 쭉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생각했어요 나까지 마을로 도망쳐 돌아가면 사람이고 말이고 죄다 잡아먹힐지도 모르지 그래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마음 먹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쉬엄쉬엄 가다 보니 산 꼭대기에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가보니 오두막이 보였어요 그 앞에서 커다란 갓난아기가 자기 머리통만한 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구나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계신가요? 산기슬 마을에서 떡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문 앞에 천이 올라가고 야만바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잘 왔다 내가 어젯밤에 애를 낳았거든 떡이 먹고 싶어 저 애를 보내놓고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나 걱정하던 참이다 할머니는 놀라 버러진 입을 담을 줄 몰랐습니다 어젯밤에 심부름 온 게 저 갓난애였다고요? 야만바의 아이라서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날아다닌 것입니다 떡은 어디 있지? 떡이 어찌나 무겁던지 올라오는 길에 놓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서 가져오너라 야만바는 아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아기는 일어서자마자 곧바로 날아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떡통을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젠 곰을 잡아오너라 곰을 고아 국을 끓여 먹어야겠다 거기에 떡도 넣고 할머니한테도 죽어라 아기는 금세 손에 곰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셋은 어마어마한 큰 냄비에 화로불을 활활 피워 곰국을 끓였습니다 거기에 떡을 넣어 배부르게 먹었지요? 이제 저는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 말했습니다 그리 서두를 거 없다 여기는 심부름할 사람이 없으니 스무 하루 동안 나를 좀 거들어다오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집에 가기를 포기하고 일을 도왔습니다 물도 깊고 발도 주물러주고 오늘 잡아먹힐까 내일 잡아먹힐까 불안해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스무 하루가 지났어요 할머니 말했습니다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테니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나도 이제 몸이 좋아졌으니 집에 돌아가도 좋다 내 큰 보답은 못하나 비단 한 피를 줄 테니 가져가거라 그렇게 말하고 고운 비단을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단은 아무리 써도 다음 날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신기한 비단이다 마을 사람들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아무 탈 없이 잘 살도록 내가 보살펴주지 아가야 할머니를 어버다 바래다 드리거라 저는 걸어서 갈 거구먼요 할멈은 놀라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눈 감착할 사이에 날아와 할멈을 등에 들쳐 업고 말했습니다 눈을 감아요 할멈은 눈을 감고 등에 꼭 달라붙었습니다 귓가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할멈은 쿵 하고 땅바닥에 내려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곳은 놀랍게도 할멈 집 앞이었습니다 아가야 좀 쉬었다 가려무나 할멈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기의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멈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불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는 소리도 나는 걸 보니 누가 죽은 것 같습니다 누가 죽었소?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깜짝 놀라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라니 날쌔 내가 돌아온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 할멈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자자 비단을 나누어주지 할멈은 마을 사람들에게 비단을 잘라주고 또 잘라주었습니다 할멈의 손에는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걱정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비단은 원래 그대로 돌아오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비단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자기로 만들어 들고 다니기도 하고 옷도 지어 입으며 집안의 보물로 삼았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덕분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원숙 아픈 도깨비 어느 마을에 건망증이 몹시 심한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잊어버려서 몇 번씩이나 점심을 먹다가 배탈이 날 정도였지요 어느 날 밤 아저씨는 냇가로 개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넓적 바위 틈으로 개들이 벌벌 기어 다닐 텐데 그날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째 개가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아저씨는 자리를 옮길까 어쩔까 하다가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등 뒤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저씨가 은근히 겁이 나서 고개를 돌리려는데 갑자기 도깨비 한 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웬 소리를 그리 지르냐 아저씨의 비명소리에 도깨비도 놀랐는지 거칠면서 재미난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아저씨는 무서웠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니 도깨비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소? 아저씨가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물어보자 도깨비도 노린내 나는 몸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요새 메밀묵이 어찌나 먹고 싶은지 미칠 지경이야 메밀묵을 쑤어주면 개를 많이 잡아 해줄게 거칠은 도깨비의 목소리가 시내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저씨는 아까부터 개가 나오지 않은 것이 이 도깨비의 장난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도깨비님 내 메밀묵은 쑤어드리리다 그런데 지금은 쓸 수 없으니 먼저 개부터 떠내려 보내주시오 도깨비는 내일 밤에 꼭 메밀묵을 써주겠다는 아저씨의 말을 믿고 개를 떠내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약속대로 개들이 넓적 바위로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개를 정신없이 바구니에 주워 담았습니다 하도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도깨비는 도깨비대로 내일 먹을 메밀물 생각을 하며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저씨는 그 약속을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건망증 심한 아저씨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저씨가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을 알 턱이 없는 도깨비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도깨비는 아저씨를 단단히 혼내주려고 벼르고 별렀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도깨비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며칠 뒤 다시 개를 잡으러 냇가로 왔습니다 옳지 개들이 많이 나와 있군 아저씨는 신명이 나서 어깨까지 들썩거렸어요 도깨비는 풀숲에서 그런 아저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꺼 이건 마누라꺼 이건 큰아들꺼 이건 막내딸 이건 내꺼 어느새 아저씨는 한 바구니 가득 개를 잡았습니다 개잡이 나가세 넓잡아 위엔 개가 수두룩 하다네 늦은 밤중 집으로 돌아오는 아저씨의 노랫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랫소리를 듣고서 막내딸이 달려나왔어요 아버지 개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잡았지 아저씨는 집안으로 들어서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나와보세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많이 잡아봤어요 아저씨의 호들갑에 식구들이 모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우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아저씨가 바구니 뚜껑을 열자 식구들은 모두 코를 잡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구니 안에 개는 없고 쓰레기만 잔뜩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그 약속을 깜빡 잊었구나 아저씨는 그제야 도깨비하고 했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를 찾으러 나갔지만 도깨비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열매를 물고 있는 사람 옛날에 아주 말이 많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이들이 끼는 자리면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들만 끼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또 품하시를 할 때도 일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해서 친구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친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산신령에게 물어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고개를 넘고 또 고개를 넘어 말 많은 세 사람은 산신령을 찾아갔어요 산신령은 세 사람에게 생전 처음 보는 황금 열매를 하나씩 주면서 이것을 물고 지내면 이것을 물고 지내면 재물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열매를 다시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른 말은 없이 말입니다 세 사람은 그 열매를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밥 먹을 때만 옆에 잠깐 빼놓고는 하루 종일 입에 물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야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손지 발짓으로 해야 하니 말입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열매를 뱉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놓았습니다 입에 물고 있으나 주머니에 넣고 있으나 마찬가지야 1년 후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되지 뭐 입에서 열매를 뱉어낸 두 사람은 다시 전처럼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전히 열매를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얘야 세순물 떠놓아라 식혔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직접 나가서 세순물을 떠서 했습니다 식구들이 보니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외양간 치워라 앞밭에 김을 매라 녹물 보아라 하며 입으로만 한몫 보던 사람이 말없이 나가서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이웃집 사랑방에 마실을 갔다가 첫 달기 올 때야 돌아오더니 마실 가는 대신 초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삽을 들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동네에 큰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잘도 빠지더니 이제는 말을 할 수 없으니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산신령을 만나러 가더니 벙어리가 되어왔다며 안 돼 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전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산신령과 약속한 1년이 다 되었어요 두 사람은 주머니에 넣어놓은 열매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지요 글쎄 열매가 까맣게 썩어 있었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열매는 멀쩡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 물고 있던 사람만 산신령에게 열매를 돌려주었답니다 그 후 끝까지 열매를 물고 있던 사람은 친구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이 모아졌대요 열매를 물고 있을 때처럼 쓸데없이 남의 말을 안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말로 얻은 색시 옛말에 말을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깊이 생각한 다음 말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아이가 살았는데 그 애는 밤만 되면 부엌에다 오줌을 누웠대요 날씨는 춥고 밖은 깜깜하고 요강에다 노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부엌에다 오줌을 누기로 한 겁니다 하룻밤이면 모르겠는데 밤마다 오줌이 마려운 겁니다 그때마다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다 대고 오줌을 누웠어요 그런데 부엌에 사는 조왕신이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밤마다 오줌을 누니 지린내가 얼마나 났을까요 화가 난 조왕신은 산신령한테 달려갔습니다 우리 집에 사는 아이놈이 밤마다 부엌에서 오줌을 누워 내가 죽을 지경이요 이놈을 혼 좀 내주시오 산신령도 고약한 생각이 들어 호랑이에게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가 내려와 이 집 대문에서 둘이 둘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이는 또 오줌을 누워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날씨가 더 추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오줌을 누면서 나는 집에서도 이렇게 추운데 호랑이님은 산에서 얼마나 추우실까 하고 중얼중얼한 겁니다 밖에 있던 호랑이가 이 말을 듣고 저렇게 마음 착한 아이를 어떻게 잡아먹나 대신 예쁜 색시나 하나 얻어주어야겠다 하며 돌아갔습니다 호랑이는 예쁜 색시를 얻어주려고 동네마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마침 한 동네에 가니 혼인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색시는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방 안에 예쁘게 앉아있고 사람들은 잔치 음식을 만드느라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색시가 있는 방 안으로 훌쩍 뛰어 들어가 얼른 물고 달아났습니다 색시집에서는 호랑이가 색시를 물고 갔다고 난리가 났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색시를 물어다가 아이네 집 마당에다 던져놓았습니다 쿵 소리가 나서 뛰어나가 보니 어떤 색시가 기절해서 널부러져 있는 겁니다 아이는 얼른 이 색시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끓여 입에 흘려넣고 미음을 쏘어서 조금씩 떠먹였지요 한참을 그러고 나니 색시가 눈을 부스스 떴습니다 며칠 후 색시는 몸이 다 나았어요 아이가 잘 돌봐주어서 말입니다 색시는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라며 아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두냥 주고 산 이야기 옛날 옛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살고 있었어요 두 분이서만 사니까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무엇을 하면 심심하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자루 사오자고 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꺼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였어요 할아버지는 올커니 하고는 이야기를 사러 돈 두냥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사올꼬 하며 들판으로 나갔는데 웬 사람이 논두렁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 곁으로 가서 이야기 하나 파시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심코 그러시오? 하고 대답은 했는데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황새 한 마리가 훌쩍 날아와 농바닥에 내려앉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보고 훌쩍 내려앉는다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이야기인 줄 알고 얼른 훌쩍 내려앉는다 하고 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황새가 먹이를 찾느라고 기웃기웃하니까 이 사람이 기웃기웃한다 하고 다음에는 황새가 무언가를 찾았는지 들여다보니까 들여다본다 하고 그러다가 황새가 먹이를 집어먹으니까 집어먹는다 한 겁니다 할아버지도 이야기가 훌쩍 날아갈까봐 기웃기웃한다 들여다본다 집어먹는다 하며 얼른얼른 받아서 꼭꼭 챙겼지요 황새가 먹이를 다 먹고 헐헐 날아가니까 이 사람은 황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며 헐헐 날아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황새 날아간 쪽을 보며 헐헐 날아간다 하고 말을 받아서는 가져온 자료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 한 자료를 챙기고는 자 이야기값이요 하며 돈 두냥을 주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이야기가 듣고 싶어 저녁을 일찍 해먹고 설거지를 마친 다음 할아버지 앞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영감 어서 이야기 자료 좀 불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도둑 하나가 담을 훌쩍 뛰어 넘어오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훌쩍 내려앉는다 하니까 도둑이 깜짝 놀라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있나 하며 사방을 기웃기웃 했습니다 그때 또 기웃기웃한다 하니까 도둑놈은 정말 저를 보고 그러나 하고 문구멍으로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지요 그러자 안에서 들여다본다 하는 겁니다 앞불싸 들켰나보다 싶어서 부엌에 가서 숨으려고 실실 기어가다 보니 소단에 푹 삶아놓은 콩이 있었습니다 도둑 넘은 배가 고파 얼른 한 움큼 집어먹었지요 그때 방 안에서 집어먹는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은 방 안에서 자기가 하는 짓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구나 생각하고는 얼른 뒤돌아서 담을 헐헐 넘었습니다 더 있다가는 잡혀서 큰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헐헐 날아간다 하는 소리가 들리자 들림없구나 내가 하는 짓을 모두 다 보고 있어 하고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둑은 도망을 치면서도 내가 도둑질하러 들어간 것을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하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생선짐을 지고 그 집으로 생선을 팔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생선 한 마리를 들고 할아버지가 있는 방에다 대고 영감 이놈을 잡을까요 말까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은 이 말을 듣고 앞뒤도 안 가리고 주랭랑을 쳤지요 생선짐은 그대로 놔두고 말입니다 자기가 도둑질하러 들어갔던 걸 알고 잡을 거냐고 묻는 줄 알았답니다 이래서 할아버지는 두냥 주고 이야기를 사서 온 동네 잔치를 할 만큼 많은 생선을 얻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무엇이든 손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놓고 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주면 꼭 두 배 세 배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광가에서 공무를 거두는 아전일도 보았는데 나라로 들어갈 공무를 한 점 두 점 빼내어 날이 갈수록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결국은 사또한테 들켜서 매를 50대나 맞게 되었대요 부자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누가 나 대신 맞을 사람 없나 옳지 작년에 소장료를 못 낸 이서방을 대신 보내야겠군 부자는 아침 일찍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며 어이 이서방 안에 있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서방 부부는 보이지 않고 어린 아들만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그래 올해 몇 살이냐?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어요 아니 이놈아 몇 살이냐니까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다니까요 이놈 조그만 녀석이 어른을 놀리다니 혼이 나봐야 알겠느냐? 부자는 주먹을 눌러대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이는 뒤로 주춤 물러서서는 잠자리는 다리가 여섯 개예요 나도 여섯 살이었는데 방금 날아갔다는 건 이제 일곱 살이란 말이에요 하니까 이놈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잠자리 다리가 네 개인지 여섯 개인지는 잠자리를 잡아본 너 같은 아이나 알지 그건 그렇고 네 애비 애미는 어디 갔니? 아버지는 낯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가셨고요 어머니는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가셨어요 부자는 또다시 부하가 났습니다 바른대로 말 못해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갔냔 말이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한테 그렇게만 말했어요 저도 몰라요 아이도 화가 나서 쏴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할 수 없이 그 집 살인문을 나서기는 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낯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 옳거니 알겠다 나 모르게 수수밭에 가서 밤새워 수수를 다 베는 게야 부자는 한다름에 수수밭으로 갔습니다 이서방 개 있는가? 개 있거든 어서 나오게 죄는 묻지 않을 테니 그러나 바람에 수수인만 흔들거릴 뿐 기척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높이 떠오른 해를 보며 점점 몸이 달았어요 관가에서 자기를 잡으러 올 시간이 거의 다 되었거든요 안 되겠다 옆에 내라도 자잡아야지 그런데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니 누가 물에 빠졌을까 부자는 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강가에 가보니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지요 도대체 물에 빠진 놈도 옆에 내도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이야? 부자는 몸이 달아 괜히 이서방 하고 소리쳐 보았지만 헌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만 치서 관가 사령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아 이제는 매를 맞는 수밖에 없구나 부자는 사령들에게 끌려가 매를 맞았습니다 엉덩이가 부르트고 깨져서 반 죽음이 다 되었지요 가마에 실려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제야 이서방이 소나무를 한 짐 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그렇지 애 녀석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여봐라 카마를 저 이서방 놈 앞에 세워라 마지막 힘을 내어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이서방 이놈 날 속이고 무사할 줄 아느냐 뭐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고 이서방은 태연하게 빙글빙글 웃으며 그 말이 왜 틀리다는 것입니까 날이야 밤이면 기름불을 켜지만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이 어디 기름이 있습니까 그래 관솔불을 켜고 살지요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는 말은 바로 산에 관솔을 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로 지게 꼬리에 관솔을 해 담은 주머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간다는 말은 뭐냐 그것도 모르나요 날이야 늘 이 밥에 고깃국을 먹지만 우리네야 명절날에도 보리밥 한 끼 마음껏 먹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는 건 바로 보리방아를 지으러 갔다는 말입니다 보리는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겨야 하니까요 부자는 멋져거 할 말이 없어서 괜히 역정을 냈습니다 이놈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가난뱅이 살림을 해본 너희들이나 알지 가마에 실려가는 부자의 꽁꽁 앓는 소리가 멀어지자 이서방은 가난뱅이들을 못살게 굴더니 꼴 좋게 됐군 하며 소나무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글씨가 없는 편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 사는 사돈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술을 좀 빚어야 할 텐데 누룩이 없었어요? 적어도 누룩이 다섯 덩이는 있어야 할 텐데 서울에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돈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종이에다 누룩을 큼직하게 그리고 다섯 덩이가 필요하다고 손바닥에 먹칠을 해서 꽝 박아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시골 사돈은 어쩌나 보낼 누룩이 없으니 더구나 다섯 덩이 씩이나 할 수 없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보내온 누룩 그림 위에 작대기를 하나 그어 보냈어요 서울 사돈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몹시 섭섭한 겁니다 누룩 좀 달랬더니 딱 잡았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종이에다 빨간 점과 파란 점을 여기저기 찍어서 보냈습니다 시골 사돈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서울 사돈이 노해서 얼굴이 붉으락부르락 하는군 안되겠다 얼른 미안하다고 편지를 띄워야지 그러고는 종이에다 큼지막한 사과 하나를 그려넣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서울 사돈은 금방 기분이 풀렸대요 그러면 그렇지 내 이렇게 사과할 줄 알았지 하면서 말입니다 동기신과 선비 옛날 옛날에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 세 끼 중에 두 끼 먹기가 바빴어요 두 끼 중에 한 끼는 죽이나 수제비를 먹어야 했습니다 땅이라고는 집 앞에 있는 손바닥만한 텃밭이 다였으니까요 가난한 선비는 낮에는 아내와 함께 부지런히 텃밭을 가꾸었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낙방을 해서 소중한 텃밭마저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대요 선비는 이번 과거 시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서 밤이고 낮이고 앉아서 공부만 했더니 결국은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선비는 아내와 함께 서울로 벼슬을 살러 떠나게 되었답니다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어요 서울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앞길이 막막했지요 이제까지 시골에서 밭을 일구며 살던 사람이니 마땅히 있을 곳이 있어야지요 벼슬살이를 시작했다고는 하나 일가친척도 하나 없고 너무 가난해서 살집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선비 부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대감집 행랑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선비가 관가로 나가면 아내는 대감집에서 빨래도 하고 부엌에서 허드렛 일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선비의 아내가 빨래를 하러 냇가로 나갔더니 그 동네 사는 아낙내가 이러는 거예요 색시 시골에서 올라와 고생이 많구려 벼슬을 하면서도 남의 집 겹방살이를 하다니 그러지 말고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도 들어가 보지 그러우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아 좀 헐긴 했어도 살림이 없는 게 없다고 하더군 선비의 아내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귀신이 나오다니요? 그런 집이 어디에 있는데요? 종로 한복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얼마 전에 누가 살러 들어갔다가 무섭다고 그냥 나왔대요 사실 귀신 나오는 것을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설사 귀신이 있다 해도 마음 든든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자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 봐요 남의 집 겹방살이보다야 낫지 뭘 그날 저녁에 선비의 아내는 남편에게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 얘기를 했습니다 집이 종로 한복판에서 그리 멀지 않다니 당신은 광가 다니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집이 넓고 살림이 없는 것이 없다니 그곳에서 살게 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모셔올 수 있고요 우리가 나쁜 일 한 적이 없는데 귀신이 해코지야 하겠어요? 선비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살림을 살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선비 부부는 흉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보니 정말 없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켜켜로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선 급한 대로 방 하나와 마루 그리고 부엉만 치우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넓어서 다 치우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몰랐거든요 선비는 얼른 이사를 해놓은 다음 광가로 가며 일이 밀려 오늘은 못 들어올 것 같으니 그리 알아요 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그 넓은 집에 아내 혼자 두고 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쩌겠나요? 나라 일이라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아내는 잠이 오질 않아 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람에 낙엽 부르는 소리도 귀신 소리 같았고 천장에서 쥐가 다그르르 당란치는 소리도 귀신 소리 같았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라치면 고향에 계신 시부모님 생각하고 또 무서운 생각이 들라치면 잠도 못 자고 고생할 서방님을 생각했지요 한참 그렇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방에서 새어나가는 불빛을 따라오는 것이 분명했지요 아내는 무서워서 남편이 늘 베고 자던 목침을 옆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누구든 들어오면 집어 던지려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몸집이 집통만한 큰 사내가 들어오더니 바느질하는 선비의 아내에게 너는 누구냐? 이 집 식구들은 다 떠나간 줄 알고 있는데 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내 뒤에 수십 명쯤 되는 사람들이 허름한 밧줄에 묶인 채 서 있는 겁니다 키도 생긴 모습도 모두 똑같았어요 선비의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내는 더 가까이 오더니 선비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집은 우리 집인데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선비의 아내는 옆에 놓아두었던 목침을 들어 사내의 이마를 냅다 내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집통만한 사내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선비의 아내는 크게 호통을 쳤지요 도대체 뭐하는 놈이기에 이리 무례하냐 안여자 혼자 있는 방에 말도 없이 들어오다니 집통만한 사내는 비실비실 일어나더니 우리는 이 집에 150년째 갇혀 살고 있소 그래서 이 집 식구들을 5대에 걸쳐 한 대에 한 명씩 잡아갔더니 모두 떠난 것이요 그런데 오늘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기에 이 집 식구들이 다시 돌아왔나 하고 들어와 본 거요? 하며 도로 나가더래요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들도 모두 함께 말입니다 선비의 아내는 그들이 모두 어디로 가는지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귀신인지 모를 자가 사랑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으니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들은 뒷격 광으로 모두 사라졌어요 여보 나하고 같이 가서 혼을 내줍시다 그러나 선비는 가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귀신인데 귀신을 일부러 찾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그만둡시다 어젯밤 당신한테 그렇게 혼이 났는데 또 오기야 하겠소 선비는 자꾸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니에요 어젯밤 무례한 짓을 한 걸 보면 오늘 밤에 또 오고도 남아요 귀신이면 이렇게 환한 대낮에 힘을 쓰겠어요? 만에 하나 사람이라면 다시는 무례한 행동을 못하게 혼을 내줘야 한다고요 이러며 선비를 끌고 사랑으로 나갔습니다 선비와 아내는 사랑채 문을 활짝 열고 방 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사람이 이리로 들어갔다면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사람이 들고 난 흔적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제 그놈은 귀신이 분명하오 만약 사람이라면 방바닥에 먼지가 저렇게 쌓였는데 발자국이 없겠소? 그만 갑시다 귀신을 만나 뭘 어쩌겠다는 거요? 그런데 그때 방구석에 빨간 보자기로 꽁꽁 쌓아놓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보 저게 뭘까요? 먹인 뭐겠소 책 보따리겠지 책까지는 않아요 들어가서 한번 끌러봅시다 두 사람은 들어가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천이 삭아서 손을 대기가 무섭게 찢어졌습니다 보자기로 쌓여 있던 것은 오치를 한 단단한 금괴였습니다 금괴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 돈이 하나 가득 들어있었어요 선비와 아내는 그제야 어젯밤에 나타났던 귀신이 돈 귀신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오랫동안 쓰지 않고 쌓아두면 귀신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뒷격과 광에도 돈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허름한 밧줄로 묶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사라졌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선비와 아내는 광으로 가봤습니다 광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수십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항아리를 여니 옆전 꾸러미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뒷격 굴뚝 옆에도 이런 항아리가 두 개나 있었어요 아 옆전은 꾸러미로 엮여져 있어서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으로 보였구나 선비의 아내는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돈을 꺼내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잘 돌봐준 대감댁 머슴과 하인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귀신은 꽁꽁 쌓아두었던 돈을 다 쓰면 사라질 테니까요 그 후 선비와 아내는 안심하고 그 큰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집도 깨끗이 치우고 망가진 곳은 잘 고쳐서 말입니다 그 후 선비는 점점 벼슬이 올라갔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모시고 와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셋째 며느리 옛날에 아들 셋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들이 쑥쑥 커서 장가 될 때가 되었어요 첫째 아들은 음식을 잘하는 처녀와 둘째 아들은 알뜰한 처녀와 셋째 아들은 인정맞는 처녀와 하나하나 짝을 지워 살림을 보냈습니다 세 아들은 한 동네에서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어요 맏 아들레가 모내기를 하면 둘째 아들레와 셋째 아들레가 모두 몰려가 함께 모내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는 형편이 어렵더니 차차 펴져 좋아지게 됐어요 아버지가 보니 모두들 열심히 일을 하며 살림을 잘 꾸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살림에서 손을 떼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내가 살림에서 손을 떼려면 고깐 열쇠를 잘 넘겨야 할 텐데 누구에게 넘겨야 하나 아버지는 새 며느리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알뜰한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끼를 꼬려고 집단을 고르다가 아주 튼실한 벼이삭 세 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올커니? 하고는 이삭을 꺾어 옆에다 잘 놓아두었어요 다음날 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새끼를 꼬려고 집단을 고르다 보니 벼이삭이 세 개 있더구나 하나씩 나누어 가지렴 아버지는 새 며느리 중에 누가 제일 지혜롭고 알뜰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3년 뒤에 돌아오겠다며 멍 길을 떠났어요 벼이삭 하나를 받아둔 맨 며느리는 아버님은 참 알뜰하시구나 하며 벼이삭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까서 밥 짓는 데 보탰답니다 날마다 밥을 해서 논으로 들러 나르는 맨 며느리는 곡식이 귀한 건 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벼이삭 하나라도 소홀히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니 잘 보관해야지 하며 처마 밑에 매달아 놓고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며 벼이삭을 보면서 그 뜻을 새겼습니다 거기라면 비도 안 맞고 바람도 잘 통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 것 같았거든요 셋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주신 이삭으로 무엇을 할까? 하며 이국리 저국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새들이 몰려와 소 구유에서 떨어진 먹이를 쪼아먹는 겁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다음날 셋째 며느리는 마당에 이삭을 놓고 소코리로 덫을 만들었어요 마침 먹이를 쪼아먹으러 외양간으로 내려온 참새들이 이삭을 보고는 소코리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여섯 마리씩이나 말이에요 셋째 며느리는 얼른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소코리 한쪽을 받쳐놓았던 작대기가 쓰러지면서 참새들은 모두 소코리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참새 여섯 마리를 장에 가지고 가서 달걀 여섯 개와 바꿔왔어요 셋째 며느리는 달걀을 바가지에 담아 뒤주위에 잘 놓아두었습니다 얼마 후 보니 옆집 암탉이 꼴꼴거리며 알 품을 자리를 찾아 다니는 겁니다 셋째 며느리는 달걀 여섯 알을 들고 얼른 옆집으로 달려갔지요 저희 달걀을 암탉이 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무 여드레 만에 깨어난 병아리 중에서 세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세 마리는 알을 품어준 게 고마워서 옆집에 주었어요 병아리가 자란 다음 보니 두 마리는 암탉이고 한 마리는 수탉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암탉이 알을 낳는 대로 하나씩 둘씩 정성껏 모았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에 병아리를 깠습니다 모두 서른 두 마리였어요 병아리는 무럭무럭 자라 다시 어미 닭이 되었지요 셋째 며느리는 달걀 모두 내다 팔아 예쁜 새끼 돼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라고는 동네를 다니며 뜬 물도 모아오고 음식 찌꺼기도 부지런히 모아다가 먹이며 열심히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는 주는 대로 잘 먹어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다음 해에는 새끼도 열두 마리나 낳았어요 셋째 며느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돼지 열두 마리의 먹이를 대야 하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새끼들도 클 만큼 커서 모두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어미 돼지 새끼 돼지 할 것 없이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돈으로 송아지를 한 마리 사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삭 하나가 마침내 송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3년이 흘러 멀리 떠나셨던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들아 내가 3년 전에 집을 떠나면서 너희에게 나누어 준 이삭이 있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구나 첫째 며느리는 한 톨도 버리지 않고 모두 까서 밥 파는 듯 보탰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저는 비 안 맞게 처마 밑에 걸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절약하는 마음을 새기고 있어요 그러면 셋째는 이삭으로 무엇을 했느냐 예 아버님 저는 이삭을 가지고 덫을 만들어 참새를 잡고 그 참새를 달걀과 바꾸었어요 그리고 달걀 6알을 옆집 암탁에게 품게 해서 병아리 3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오 그래 그럼 병아리 3마리가 지금은 다 자랐겠구나 예 다 자라 달걀을 꽤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달걀을 팔아 새끼 돼지를 샀고요 그 돼지가 자라서 새끼를 12마리나 낳았습니다 그럼 이삭이 돼지가 되었단 말이구나 아니어요 돼지를 모두 팔아 송아지 한 마리를 샀지요 그래서 지금은 송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님 새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버지는 모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나달 하나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 며느리들이 대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곶간 열쇠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색제 며느리에게 넘겨주었답니다 3년 동안 이삭 하나로 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집안 살림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답니다 돈보다 귀한 깨달음 옛날 어떤 마을에 최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땅에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기 땅이니 가을에 땅 빌린 값을 안 내도 되고 밤나라 대추나라 잔소리할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면 남부럽지 않게 살만도 한데 늘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 사는 황부자는 날로날로 살림이 늘어났어요 처음 살림을 날때만 해도 서로 비슷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최서방 내보다 대여섯 배는 더 늘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최서방은 슬슬 고개 넘어 황부자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나 물어보려고 말입니다 황부자는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일을 그냥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술 한 동이와 돼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쉽게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찍 최서방은 술 한 동이와 돼지 한 마리를 지고 다시 황부자를 찾아갔습니다 황부자는 최서방 덜어 부자가 되려면 날 따라오게나 하며 뒷동산으로 성큼성큼 올라가는 겁니다 최서방은 영문을 몰라 슬금슬금 뒤를 쫓아갔지요 황부자는 뒷동산에 있는 큰 소나무 밑에 서더니 저 나무 꼭대기까지 얼른 올라가게 이러는 겁니다 최서방은 나무 위로 엉금엉금 올라갔지요 올라가면 무슨 수가 있나 보다 싶어서 말입니다 한참을 올라가니까 축 처진 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황부자가 밑에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가지를 타고 끝쪽으로 가게나 최서방은 벌벌 떨면서 한 팔 한 팔 옮겨 거의 가지 끝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한 팔을 놓게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습니다 황부자는 갓난 강아지만 하게 보이고 무서워서 한 팔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머뭇머뭇 하는데 황부자가 다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어서 한 팔을 놓게 최서방은 할 수 없이 한 팔을 놓았습니다 한 팔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다시 한 팔마저 놓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난 못하네 부자가 안되면 안되었지 날더러 죽으란 말인가 하고 최서방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도로 내려오게 죽을 수야 없지 가지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기운은 거의 다 빠졌고요 아차 잘못하면 까마득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은 최서방은 황부자에게 마구 덤벼들었어요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준다더니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인가 자네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사람이 아주 못되었구먼 술란동이와 돼지 한 마리 도로 내놓게 그러자 황부자가 이러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나는 자네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었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든가 나무에 오르기가 그리고 축 처진 가지 타기가 말일세 돈이랑 그만큼 힘을 들여 버려야 돈이 된다네 그건 그렇다 치고 나더러 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하지 않았는가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 말일세 참 사람도 아직도 모르겠는가 부자가 되려면 버는 일만큼 쓰는 일도 중하다네 자네 가지 끝에서 한 손으로만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질 않았나 그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처럼 돈이 들어오면 꽉 붙잡아야 하네 그러나 목숨보다는 못하지 그러니 목숨을 살리는 일에 돈을 쓸 줄도 알아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네 자네처럼 슬슬 일하면서 아무데나 돈을 쓰고서야 어찌 부자가 되길 바라겠는가 최서방은 그날 술 한 동이 돼지 한 마리 값보다 훨씬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올챙이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걸어 백리쯤 갔을까요 어떤 마을을 지나다 보니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논이 다 말랐더래요 모내기를 하려고 논은 삶아 놓았는데 물이 있어야지요 방죽이 하나 보이기는 하는데 그 많은 논에 물을 대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과거 보러 가는 이 사람은 그날이 보쯤을 짓고 논두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논은 물이 없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여간 민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좋을 것 혈에 참여 가던 이 사람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러고는 논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글쎄 물기가 조금 남은 논바닥에 올챙이 수십 마리가 숨을 핥다기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 해가 높이 떠오르면 올챙이는 다 죽어버릴 것이 뻔했지요 이 사람은 쓰고 있던 갓을 얼른 벗어 부지런히 올챙이를 담았습니다 한 마리라도 빠지는 놈이 있을까봐 샅샅이 살펴보았지요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주워 담고는 물 있을 만한 곳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죽을 지나오다가 언뜻 물을 본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올챙이를 들고 오던 길을 되돌아서 불이 나게 방죽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올챙이를 물속에 놓아주었어요 수십 마리의 올챙이들이 이제야 살았다는 듯 힘차게 꼬리를 저었습니다 거기 서서 한참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허리를 쭉 펴고는 가던 길을 다시 갔습니다 두어 달 후 이 사람은 다시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무서운 가뭄 속에서 어떻게 모를 내었는지 실하지는 않지만 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터덜터덜 논뚝길을 걸어갔어요 3년 만에 다시 본 과거의 낙방을 하고 보니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깨까지 축 늘어뜨린 이 사람의 행색을 보니 가시며 옷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식구들 볼 낫도 없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과거 공부를 하는 동안 아내는 혼자서 남의 일을 하며 식구들을 돌보았습니다 터덜터덜 논뚝길을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개구리 수십 마리가 몰려들어 개굴개굴 야단이었습니다 발을 잘못 떼어놓았다가는 밝기 십상이었지요 이 사람은 손을 휘저으며 개구리들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들은 꼼짝도 안 했어요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마치 개구리들이 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러다 이 사람은 몇 달 전 일이 퍼뜩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물이 없어 핥닥거리는 올챙이를 수십 마리 살려준 일 말입니다 이 개구리들은 그때 살려준 올챙이들일까 사람들과 함께 무서운 가뭄을 견뎌낸 것이 대견해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지요 그라고는 조심조심 발을 떼어놓으니 개구리들이 앞서서 팔짝팔짝 뛰어갔습니다 꼭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어요 앞서가던 개구리들이 멈춰서기에 보니 새 갈래 논뚝길에 낡은 동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개구리들이 그 낡은 동이 안팎을 뛰어 넘나들며 자꾸 길을 막았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쫓아내도 개구리들은 자꾸자꾸 모여들기만 하고 길을 비켜주질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꾸만 동이를 뛰어 넘나드는 거예요 아 이 동이를 가져가라는 거구나 그런데 이 낡은 동이를 무엇에 쓸까 이 사람이 낡은 동이를 드니 그제야 개구리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사람은 아내에게 낡은 동이를 건네주었어요 낡은 동이는 무엇에 쓰려고 가져왔어요 아내는 마뜩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마른 곡식이라도 담아두고려 몇 끼 죽 쑤어 먹을 쌀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곡식을 담아요 하며 몇 대빡도 안 되는 쌀을 동이 안에 넣어놓고는 휑하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동이에 든 쌀 반을 덜어서 죽을 쑤어 먹고는 다시 덮어놓았지요 다음날 동이를 열어본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동이 안에 쌀이 그대로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요 어제 저녁에 분명히 반을 퍼냈는데 그대로 있으니 말입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퍼내도 퍼내도 쌀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이 동이는 무엇이든 넣어놓으면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동이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살려준 올챙이들이 은혜를 갚느라고 이 동의를 줬나 봐요 그런가 보 개구리가 준 동의란 뜻으로 와수분이라고 해야겠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먹을 걱정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뒤 과거에 떡하니 붙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래된 나무의 힘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도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뗄라무를 하러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겨울에 떼려고 해놓은 나무는 벌써 동이 나고 헛간에 건불까지 한 번 마음 먹으면 한시가 급해지는 법이지요 사람들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백년도 넘게 동네 어기에서 마을을 지켜온 나무를 베려고 말입니다 한 동네 사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큰일이 났다 싶었어요 말려야 해 안 말려야지 할아버지는 한다름에 달려가서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베다니요 차라리 우리 집 행랑체를 뜯어내시오 한사코 말리는 할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사람들은 되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 내 행랑체의 기둥이며 대들보, 석가래 따위를 뜯어내요 조금씩 나누어 갔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도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새 강남 갔던 제비가 날아오고 꽁꽁 얼었던 시냇물이 소리치며 흐르는 봄이 되었어요 겨울에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도 일어나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네도 일을 시작해야 할 텐데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머슴도 없이 두들그니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지난 겨울에 행랑체를 뜯어댔으니 머슴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 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젊은이가 할아버지네 마당을 쓸고 있었거든요 종각은 뇌시요 누군데 우리 집 마당을 쓸고 있는 거요 할아버지 댁에서 머슴을 살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좀 좋겠소 하지만 우리 집에는 종각이 있을 방이 없어요 그러자 종각은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아침 일찍 왔다가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자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경을 얼마나 쳐줄까 그런데 세경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잘 할 줄 몰라서 일을 배우러 왔다는 겁니다 때에 먹여주기만 하면 세경을 따로 안 주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날부터 종각은 먼동이 트기 전에 와서 쇠죽 쓰고 마당 쓰고 밥 깔고 논매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해가 꼴딱 넘어가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고 부지런한지 남들보다 훨씬 먼저 모짜리도 만들고 밭을 갈아 시도 뿌렸습니다 하루는 모짜리를 다 만들어 놓았다기에 나가보니 글쎄 찬물이 퐁퐁 솟아나는 생가에 만들어 놓았지 않았겠어요? 이보게 자고로 모짜리는 양지 쪽 물이 따뜻한 곳에 만들어야 모가 잘 자란다네 좋은 자리 다 놔두고 하필이면 그 자린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나무라자 예, 하지만 제게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속는 셈치고 이번 일만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모짜리를 만들어 별을 심었는데 참 큰일이 났습니다 당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구름이 모여들만 하면 선들선들 바람이 불어 다 몰아내고 모여들만 하면 또 몰아냈습니다 동네 모짜리는 하나씩 둘씩 말라가는데 뭐 뾰족한 수가 있나요? 모두 하늘만 쳐다보는 수밖에요 모 심을 때는 다 되어가는데 심을 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내 모짜리에는 모가 실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나는 자리에 모짜리를 만들었으니 물이 모자랄 리가 없으니까요 또 남들보다 모짜리를 먼저 만들어서 그런지 모 심을 때에 맞춰 모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되었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았대요 그래서 그 해 동네 농사가 다 잘 되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초소를 했습니다 모 심을 때 그렇게 가물었는데도 할아버지 내 덕분에 농사가 잘 되었거든요 총각도 부지런히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아침이면 면동이 트기 전에 오고 해가 넘어가도 늦게까지 일을 했지요 할아버지는 총각이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추수가 다 끝났는데도 총각은 잠시도 쉬지를 않았어요 지난 겨울에 허럿된 행랑채를 짓느라고 말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내다가 기둥을 세우고 대들볼을 올리고 석가리를 얹었지요 총각은 행랑채를 다 지어놓다니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 잘 배우고 갑니다 총각이 문을 나서자 할아버지는 얼른 붙잡았습니다 안되네 그냥 보낼 수 없네 우리가 자네 신세를 얼마나 줬는데 어떻게든 세경이나 받아가지고 가게 저는 세경을 받으려고 일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일한 것뿐이니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각은 넙죽 저를 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여보게 아무리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총각이 어디로 가나 하고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동네 어기 고목나무로 쓱 들어가는 겁니다 이 총각이 바로 고목나무 총각이었던 겁니다 오래된 나무에는 신령하님이 있어 이렇게 사람이 되기도 한답니다 율곡이이 옛날에 금슬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날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산신령님 부처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늦게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가만히 있어도 어깨춤이 절로 났습니다 아기는 젖도 듬뿍듬뿍 먹고 잠도 새근새근 잘 자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 어느새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에 늙은 스님이 찾아왔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수염은 뻗쳐 호랑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새님은 시주를 얻어가지고 나가다가 마당에서 흑장난을 하는 아이를 보고는 어허 그 놈 잘생겼다만 안됐고만 호랑이 밥이 될 상이니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 나갔습니다 스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했던 말 그대로요 이 아이는 열다섯 살에 호랑이가 물어갈 상을 다고났소 스님 살려주십시오 어찌해야 합니까 글쎄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나 워낙 정성이 필요한 일이라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스님 꼭 가르쳐 주십시오 10년 동안 밤나무 천구를 심어서 길러내시오 한 그루가 모자라도 안되고 한 그루가 남아도 아니되요 그러고는 스님이 휑하니 돌아서 가는데 보니까 도포자락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밤을 심어 싹이 트도록 온 정성을 기울였어요 닭이 버릇집지나 않을까 들쥐가 파먹지나 않을까 나지고 밤이고 번갈아 가며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놈들만 잘 자라주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부부는 처음 한 톨처럼 한 그루 두 그루 정성을 다해 밤나무를 가꾸었답니다 10년째 되는 해 밤나무는 모두 잘 자라서 골짜기는 지푸른 밤나무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다녀간 지 꼭 10년째 되는 날 그때 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늙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말입니다 음 밤나무를 잘 키웠군 그럼 어디 세워봅시다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삼백 그루 998, 999 천 그루가 안 되는군 모두 999 그루밖에 되질 않았소 하며 옆에 있는 아들을 쏘아보더니 쓱 입맛에 다셨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천 그루일 텐데 이번에는 내가 세워보지요 한 그루 두 그루 이럴 수가 분명 천 그루일 텐데 안되겠다 얘야 니가 다시 한번 세워보아라 그래서 아들이 다시 세워보았지요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삼백 그루 998, 999 아버지 제가 세도 999 그루인데요 그러자 늙은 스님은 순식간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되어 눈을 부릅뜨고 아들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는 줄 알았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호랑이가 막 아들에게 달려드는 순간 하늘에서 들리는지 밤나무 숲에서 들리는지 우렁찬 소리가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나도 밤나무다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보니 저만큼 외따로 밤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몰랐을까요 밤나무와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밤이 열리지 않아 몰랐던 것이랍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입맛을 다시던 집채만한 호랑이는 그 길로 주랭랑을 쳐서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나도 밤나무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 바로 이 율곡 선생이랍니다 본명은 이인데 이런 일 때문에 호가 율곡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황금빛 들판 아득하게 멀고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나라를 다스려줄 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인 환희는 그들이 매우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환희에게는 마침 환웅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환웅은 매우 슬기로운 왕자였어요 그러나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왕자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환웅은 혼자 있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환웅은 궁성 모퉁이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다가 문득 구름 아래로 보이는 아름다운 땅 나라를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나라였지요 그 나라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 혼란스러웠지만 무척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환웅은 그 아름다운 땅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환웅은 날마다 땅 나라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를 다스려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지전능한 환희는 아들의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환인이 환웅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저 땅 나라가 좋아진 모양이로구나 환웅은 깜짝 놀랐지만 자기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환웅아 훌륭한 생각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는 네가 잘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환웅은 아주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큰 일을 혼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환웅은 함께 일할 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대답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늘 나라에서도 할 일이 아주 많아 나는 땅 나라가 싫어 환웅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환웅이 마지막 남은 신에게 거절당하고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도깨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도깨비들은 장난이 몹시 심해 깊은 숲속으로 쫓겨난 신들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도깨비들을 꺼려했지만 환웅은 도깨비들을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외톨인 환웅에게는 도깨비들의 심한 장난마저도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환웅님 저 땅 나라에 내려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을 데려가 주신다면 있는 힘껏 환웅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깨비들의 속마음을 알게 된 환웅은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도깨비들은 계속 환웅을 설득했어요 자기들의 굳은 결심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환웅은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환웅은 삼천마리의 도깨비를 이끌고 땅 나라로 내려왔습니다 환웅은 도깨비들에게 농사, 질병, 생명, 선악 등 인간 세계를 다스릴 360여 가지 일을 맡겨 인간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책임을 맡은 도깨비나 그러지 않은 도깨비나 모두 힘을 모아 환웅을 도와주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늘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일을 가르쳐 주려고 애썼습니다 춤도 가르쳐 주고 노래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도깨비들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도깨비가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심심해 보기는 난생 처음이야 난 이제 뭔가 재미난 일을 하고 싶어 다른 도깨비들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생각 끝에 도깨비들은 금음달이 뜰 때마다 깊은 숲속에 모여서 함께 장난을 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여서 춤을 추거나 노래만 불렀지만 차츰 장난이 심해졌습니다 요슬방망이와 요슬롯 요슬모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일부러 골탄먹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도깨비들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더욱 신이 난 도깨비들은 으슥한 밤중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는 크게 다치게까지 했습니다 환웅은 몹시 화가 나서 도깨비들의 우두머리를 불러 심하게 꾸중을 냈습니다 한동안 들떠서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도깨비들은 환웅의 호통에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한번 맛보았던 장난에 재미가 들려 도깨비들은 또다시 나쁜 짓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계속되자 환웅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도깨비들은 다시 깊은 숲속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도깨비들의 장난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숲속에 불이 번쩍이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처럼 도깨비들은 사람에게 심수긋게 굴기도 했지만 때로는 착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도깨비와 친해지기를 바라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도깨비들과 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도깨비를 피하는 사람들은 보복을 당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자 환웅은 환인에게 올라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원래 달기라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두려워하니 그 짐승을 데리고 내려가거라 환웅은 달길 데리고 땅 나라로 내려왔습니다 환웅이 없는 동안 땅 나라는 온통 도깨비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도깨비들은 환웅에게도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네까지 것이 환인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뭘 그리 간섭하는 게 많으냐 도깨비들은 그 센 힘으로 환웅을 밀어대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마침 달기 울었어요 달기 울자 날도 밝았습니다 아니 땅 나라에는 없던 달기 어디서 생겨났지 도깨비들은 모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아주아주 깊은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뒤로 도깨비들은 인간 세상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가끔씩 나타날 때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혼돈과 모질서가 가득했던 땅 나라에서는 다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여름에는 비가 알맞게 내려 곡식이 잘 자라고 가을이면 풍년이 들어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결쳤답니다 배신한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김씨와 이씨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열심히 일했지만 워낙 살기가 어려운 때라 군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면 김씨와 이씨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쌀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딱 줄임배를 채울 만큼만 훔쳤어요 그 때문에 김씨와 이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더욱 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김씨와 이씨의 딱 한 사정을 생각해서 모르는 척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인심도 정과 달라졌습니다 모두들 쌀떡을 단단히 단속했어요 그래서 김씨와 이씨는 굶는 날이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의 다른 동네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웬 사람들이지 못 보던 사람들인데 김씨와 이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옆집에서는 저녁 내내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고픈 배를 그려앉고 있던 두 사람은 지쳐서 말했습니다 이보게 저 집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은가 봐 그래 저녁 내내 연기가 나는구먼 그런데 꽤나 인색한 사람들인 것 같아 어쩌면 금방 이사 온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에게 좀 먹어보라는 인사조차 없을까 우리 밤중에 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해 먹었나 한번 가볼까 김씨와 이씨는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집 부엌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방을 들여다보니 그 집 사람들은 모두 곤히 자고 있었어요 김씨와 이씨는 마음 놓고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한참을 찾아도 음식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게 말이야 아까 연기나던 걸로 봐서는 꽤 많은 음식을 한 것 같은데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세나 이리저리 뒤지다가 커다란 항아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옳지 모두 이 항아리에 숨겨 놓았나 보군 김씨와 이씨는 군침을 꿇고 뚜껑 삼키며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항아리에는 맛있는 음식 대신 금은 보아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놀라서 배고픈 것마저 잊을 지경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있다가 김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보물이 음식이었으면 좋겠구먼 이렇게 말하면서 김씨가 발길을 돌려 나가려는데 이씨가 김씨의 등을 툭툭 쳤습니다 이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집은 도둑의 집이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초라한 집으로 이사올 리가 있겠나? 자네 말도 일리가 있구먼 그러니 우리 이 금은 보아를 모조리 갖고 가세 이 씨는 욕심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무슨 말을 하나? 우리가 비록 도둑질을 할지언정 여태껏 배고픔을 면하는 것 외에 남의 재물을 담낸 적은 없지 않았나? 하지만 이건 도둑놈의 물건이야 이 씨의 단호한 말에 김씨도 점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항아리를 단지째 드러냈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도망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김씨와 이 씨는 보물을 한 짐씩 지고 밤새껏 산길을 걸었습니다 생전 처음 많은 재물을 갖게 된 김씨는 부자로 살게 될 꿈에 부풀어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김씨만 없으면 나 혼자 이 금은 부하를 다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이 씨는 마침내 김씨를 죽이고 혼자서 재물을 차지했습니다 이 씨가 이사간 마을은 땅이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곳에 논을 많이 사서 만석군 행세를 했어요 이 씨는 가끔 죄책감에 사로잡혔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때마다 역시 혼자 재물을 차지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씨가 혼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건 김씨의 휘파람 소리 같은데 이 씨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매일 밤 그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이 씨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구해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씨 집에 귀신이 붙었다고 수근거리며 그 집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부리던 하인들도 모두 나갔습니다 이제 이 씨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벌을 받은 게야 신고를 배반했으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씨는 자리에 누워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인기척도 없이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바로 죽은 김씨였습니다 이 씨에게 죽을 때 모습 그대로였어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이 씨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둘도 없는 친구로 믿었는데 자네는 나를 배반했네 내 너무 원통해서 구천에도 들지 못하고 떠돌아다녔네 이제 원안을 씻고 구천에 들 때인 것 같네 김 씨는 말을 마치자마자 몸을 붕띄워서 이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끔찍한 모습으로 죽은 채 발견되었답니다 도깨비의 장난 옛날에 김서방이 밤중에 갯벌에서 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그날은 신기하게도 개가 아주 많이 잡혔어요 참 이상도 하지 어쩌면 이렇게 개가 잘 잡힐까 마치 누가 던져주는 것 같네 김서방은 바구니에 개를 넘치도록 담았습니다 바구니로는 모자라 바지까지 벗어서 개를 담았어요 기분이 아주 좋아진 김서방은 내일 또 와야지 생각하며 바닷가에 쳐놓은 천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어디선가 자꾸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방은 그 소리에 잠이 깨서 얼른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몸집이 커다란 어떤 사람이 김서방 어제 개 많이 잡았지 하며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내가 개 많이 잡은 걸 어떻게 알고 있지 하지만 김서방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 말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날이 밝자 김서방은 집에 돌아가려고 개를 담은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제보다 더 무거운걸 어라 이거 들리지도 않네 김서방은 하도 이상해서 뚜껑을 열고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속에 개는 하나도 없고 새통만 가득했습니다 김서방은 어이가 없어서 그만 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게 모두 도깨비 장난이었군 하며 말입니다 부지개 이야기 어느 날 이 세상을 내려다본 하느님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못되졌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나쁜 짓만 골라하면서 즐거워 했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만든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려야겠다 생각하고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할아버지였어요 노아야 지금부터 일주일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 40일 동안 쉬지 않고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커다란 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배에 땅 위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모두 한 쌍씩 씻도록 해라 홍수가 이 세상을 휩쓸어버릴 테니 그동안 너는 네 식구들과 그 동물들을 데리고 배 안에서 지내도록 해라 그날부터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불러 모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노아의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자는 성큼성큼 오리는 뒤뚱뒤뚱 동물들이 배에 다 오르고 나자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땅 위에 물이 점점 차오르고 나무도 집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르더니 기오뚱하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십일 동안을 노아의 배는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그러다 비가 그치자 노아는 배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야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한번 보고 오렴 까마귀는 금방 다시 배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멀리 날아가 봐도 내려앉을 땅이 없었던 거지요 얼마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도 내려앉을 땅을 찾지 못하고 금방 날아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노아는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저녁때쯤 되자 비둘기가 감남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내보내자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땅위에 물이 다 마른 노아 할아버지는 꼭꼭 닫아두었던 배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구름 사이에서 오색의 다리 같은 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무지개였지요 그리고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노아야 이 무지개는 내가 사람들과 하는 약속이니라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노라 그래서 이때부터 비가 오고 난 뒤엔 무지개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궁금했어요 옛날 이야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을 알려주고 바르게 살도록 많은 것을 깨우쳐주기 때문에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돈귀신과 선비 이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용감하게 대처를 잘 해서 주인공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면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저만의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부자가 될 것 같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